자 유하 유하 자 일단 오늘은 새로 나온 역전 검사 미추르기 셀렉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전 재판을 본 적은 있지만 해본 적은 없는 사람이라 조금 더딜 수도 있고 하는 방식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기만 했지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여러분들 이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 점은 미리 말씀 드립니다 또 이제 보시고 왜 저 사람 저렇게 못함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구요 저 못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가보죠 출발 심기일전 1화 역전의 방문자? 뭐야 이거 여기가 제일 좋네 3월 14일 오전 1시 16분 당연한 거 아니야?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 것 그게 검사가 할 일이지 그.. 그 그렇다면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어? 누구지? 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유죄 판결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아 빵 뭐야 시작인가 사건의 시작인가 아니 이 사람 뭐야 나는 천재검사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야만 해 BGM이 살짝 큰 거 같군요 같은 날 오전 2시 5분 검찰청 12층 복도 새로 나온 거 동생 역전 재판 좋아하거든 나 미추르기 검찰청에 돌아오는 것도 거의 한 달 만이군 자리를 비운 동안 이토노 코끼리 형사에게 맡겨뒀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군 위치가 참 애매하구만 그래 내 카메라를 줄이는 게 맞겠어 여기 딱 여기 아 평화롭군 좋아 아주 좋아 위치 위치 아주 좋아 음? 문이 열려 있군 이토노 코끼리 형사? 음? 뭐지 이 냄새는? 이거 설마 피? 뭐지? 사건이 일어난 장소 아 아니 이 이건 어 어떻게 된거지? 이게 뭐야 띵 움직이지 마라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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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누구냐 누구냐 흠 조용히 해 흠 검사의 집무실에서 살인을 하다니 상당히 무모하군 상당히 무모하군 날 협박하는 건가 하나 충고하지 뭐? 내 집무실에서 사건을 일으킨 이상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오 무서운데 기죽지 않아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기죽지 않아 역시 미추룩이 도망칠 수 이 이 자식 도망갔어 총을 들고 있는데 내 이름은 미추리기 레이지 라고 한다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일을 하고 있다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수많은 사건으로 불던 분주한 나날이었다 같은 날 오전 2시 56분 상급검사 집무실 1202호 흠 피해자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알겠네 계속해서 다른 곳을 조사해 주게 네 열심히 하네 미추룩이 검사님 괜찮으십니까? 소란스럽군 이토노 구기리 형사 미추룩이 검사님 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길래 바로 날아왔습니다 이산에는 이토노 구기리 케이스케 최근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의 형사다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어디 다치셨습니까? 아니 나는 괜찮네 하지만 미추룩이 검사님 방이 엉망진창입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봐야지 아니 이거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건데 이걸 그래 범인은 내 집무실에 함부로 쳐들어왔어 내게 구력을 안겨준 것을 반드시 안겨준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어? 미추룩이 검사님이 전에 없이 어? 전에 없이 뜨겁게 불타고 계십니다 뭐야 전에 없던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건가? 내 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내가 직접 해결하겠어 그래야 미추룩이 검사님이십니다 수사! 수사입니다! 그래 우선 철저히 정보를 모아야겠군 진실을 찾아내려면 작은 것도 놓쳐선 안 된다 성현치아는 좀 빠짐없이 머리에 새겨 넣어야 한다 역시 마음에 걸리는 점은 내 집무실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유다 범행 현장은 집무실 피해자가 이방에서 살해당한 건 우연일까? 뭔가 앙심을 품고 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죽어있는 사람이 영관성이 없는 사람인가 본데? 반응을 보니까 왜 집무실에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은 아니겠죠? 그래 우연일 리가 없지 이게 있는 이상 열쇠 이 집무실 열쇠네요 집무실 열쇠 이 방문에는 잠금장치가 있다 우연히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자 복사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열쇠를 어디서 구한 걸까? 열쇠가 어쨌단 말씀이십니까? 간단한 로직이야 차분히 생각해보면 명백한 일이지 로직? 정보와 정보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내고 두 정보를 조합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그게 로직을 쫓는다는 것이지 오 저 포즈 오랜만이구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Q로 정보를 떠올리고 T로 조합하면 되네 오 친절하네 그러면 우선 Q로 수집한 정보를 떠올려봐야겠군 Q 눌러 삐양! 자 보자 범인 현장은 집무실 그리고 집무실 열쇠를 발견했어 자 조합을 해볼까요? 얏 타란 뭐야 진무실 문에는 기밀 유지를 위해 잠금 장치가 달려있다 범인이나 피해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지 이 방에서 살인이 일어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듣고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저 사람 형사 맞아? 맨날 생각해보는데 형사 어떻게 된거지? 이곳이 사건 현장이 된 이유는 범인의 목적은 뭐지? 그러게 목적이 뭘까? 미츠르기를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 여기에서 죽였다? 뭐지? 역시 미츠르기 검사님이십니다 멋진 로직입니다 그래, 정부의 연결점을 쫓다보면 진실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연결점을 잘못 판단하면 진상에서 멀어지게 되지 아 이거 게이지 말하는 건가 봐요 유빌 게이지 로직을 조합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겠군 이제 현장 수사를 시작하지 알겠습니다 오 조사 시작 상급검사진무실 1202호 자 움직일 수 있나? 미츠르기 검사님 수사의 기본은 조사입니다 나도 안해 조사하려면 다가가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되지 저한테 말을 걸고 싶으실 땐 T를 누르시면 됩니다 수사의 프로로서 정확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직스럽지 못한데? 시야도 좁아보이고 흠 흠 당가할 때 말을 걸어볼까 자 이건? 이 권총이 흉기인가? 범인은 여기서 권총을 버리고 도망친 모양이고 제가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무슨 말이지? 위에도 뜨네 완전히 위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기억났습니다 저도 똑같은 권총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어? 경찰 경찰총이라는 건데 그러면? 아닌가? 상당히 애매하군 전 권총은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경찰 일을 하면서 이 권총을 자주 보는 거 확실합니다 형사에게 권총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거랑 똑같은 모델입니다 아 그럼 형사네 경찰 관계자인가 보다 형사가 쓰는 권총과 같은 물건이라 음 어? 체스 테이블이 쓰여져 있습니다 좀 구하기 쉬운 위치거나 아니면 내부 관계자일 수도 있어 밑줄기 검사님이 돌아오시면 같이 두려워했는데 이터널 고기리 형사도 체스에 관심이 있나? 저는 장기를 더 잘 두지만 체스도 더 보고 싶습니다 하.. 사건 해결되면 시간을 낼 수 있을 테지 물론 내가 이기겠지만 어 그렇구만 물론 됐고 이제 시체 이미 시신 사진은 촬영했다 직접 조사해 봐야겠군 수사한 곳이 있으면 샅샅이 조사해 보자 어.. 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네 일단 찔린.. 일단 상처부터 봐야 되겠죠? 시신 상태는 복부가 피로 물들었군 총알이 배를 관토한 거.. 아 총알이 배를 관토한 것 같습니다 총살인가 그럴 겁니다 자세한 건 해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현장 검증이 끝나면 시신 해부를 요청해야겠어 총탄이 복부를 관통했다 시신 발견 시각은 오전 2시 5분경 그쵸 수집한 증거품은 제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아.. 아니 괜찮네 증거품은 직접 관리하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알겠습니다 획득한 증거품은 수사수첩에 기록되어 있다 수사수첩은 2로 열 수 있다 뭔가 이거 내가 밑줄기 톤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 튜토리얼인데 수사수첩에는 증거품 외에 관계자 정보도 기록되어 있다 사건 정보는 늘 확인해 두는 게 좋겠군 중간에 막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시체 자체는 받고 지갑? 이거 지갑인가? 이건? 제가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경찰 수첩이군 아하 지갑이 아니라 수첩이군요 저도 똑같은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연이? 이게 무슨 우연이야 딱 봐도 뭔가 내부 소행의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열어보도록 하지 어? 아 이 사람이 경찰이구나 아! 저 사람 총을 가지고 있었나? 그러면? 나카마도 신지라 아무래도 피해자는 자네처럼 형사였던 모양이군 오 본인의 총에 당한 느낌이 든다 좋아 점점 정보가 모이고 있다 한번 차분히 로직을 쫓아볼 때일지도 모르겠군 보자고? 지금 걸로 보자고? 범인의 목적 아 권총과 피해자는 형사 이걸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개가 경찰이라는 연결성이 있으니까 권총이랑 피해자는 형사 조합을 해보자 과연? 형사가 사용하는 권총이라 이 권총은 피해자의 물건이 아닐까? 이토놓고 길이 형사 피해자의 몸을 조사해주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어디 보자 뭐가 나올까요? 아! 정말 권총집을 차고 있습니다 아 맞네 저 사람 거네 그렇군 범인은 피해자의 권총을 빼앗아 쏘은 모양이야 피하자의 권총 흉기로 보이는 권총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 흠 그런 것 같아요 이 권총을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겠어 증거품은 꼼꼼히 조사하... 아 증거품은... 증거품은 꼼꼼히 조사하는게 중요합니다 회전시켜서 여러 각도에서 관찰해 보십쇼 기와 1호 확대 축소하면 세세한 부분도 보입니다 자... 요렇게 보는거죠 확대 이거 뭘까요? 이 모양은 뭐지?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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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앞부분을 한번 볼까? 뭔가 특별한 부분이 안보이는데 문양도 아니고 어 총알이다 어 맞네 발사된 총알은 한발뿐인 모양이군 피해자에게서 권총을 빼앗... 아 피해... 피해자에게서 권총을 빼앗은 다음 딱 한발만 쏴서 죽인겁까? 범인은 권총을 다루는데 익숙했던걸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있겠지 어... 오케이 하나 연결했죠 어우 난 이게 제일 궁금했어 큰이입니다! 뒤에 이름이 적혀있거든요? 이토노코를 쓴거 같애 이토노코를 쓴거 같죠? 내 몸이 왜 이렇게 번쩍번쩍하지? 몸이 번쩍번쩍했어요 여기가 자글자글하네요 큰일입니다 빼곡히 꽂아놨던 파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뒤진과 함께 파일에 비가 쏟아질겁니다 그..그건 곤란하군 수사가 일단락되면 책장에 돌려놔야겠어 어 아닌데 이거 이름있잖아 이름 아 이거 떨어진걸 얘기한건가? 책장에 있던 파일이 바닥에 어질러져있습니다 범인과 피해자가 싸웠을때 떨어진걸지도 모르지 아..흔적 기껏 검사님이 안계시는동안 제가 깨끗이 청소해놨었는데 이러면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까지..아 청소까지 부탁한 적은 없는데 부탁하신 꽃에 물주기도 매일 꾸준히 했습니다 청소는 주말특별 서비스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절반 정도는 이 방을 청소한댔었습니다 청소 열심히 했네 이 영상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시신조사는 이정도면 됐겠지 해부요청을 할 준비를 료! 어 잠깐만 아까 청소 쓰던 사람 아니야? 약간 느낌이 온다 약간 라이벌 의식 가져서 이 자식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잘라버릴 생각으로 혹시 누굴 죽인거 아니야? 얘 방에서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어쩌다 이렇게 된거야? 자네 잠깐 얘기 좀 할까 아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날 그냥 내버려 둬! 아..아니 그럴 수는 없네 현장검증 중이니 시신은 만지지 말아줄게 뭐야? 시신? 시신이라니! 그렇게 말하지마! 꼭 잠든 것 같잖아 응?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일단 저 금목걸이부터 이거 금메달부터 마음에 안드네 뭐야 당신 이 선 뭐야 옷이 피투성인 됩쇼 그만 당황해버렸군 실례했어 내 기억이 맞는다면 자네는 검사인 만자! 나는 유키 마코토 검사일을 하고 있지 막 그럴 줄 알았다 얘도 검사일 줄 알았어 요는 내 파트너였어 나는 미츠르기 레이지 자네와 같은 검사일세 형사인 이토놓고 길이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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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미츠르기라고? 그럼 이방 주인이야? 그래 이곳은 내 집무실이지 니가 니가 료를 죽였어? 왜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정하십쇼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난 다 안다고 상급 검사 집무실의 문에는 잠금장치가 있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방을 쓰는 검사뿐이야 맞는 말이군 하지만 내가 죽이진 않았어 맞습니다 미츠르기 검사님은 계속 해외 출장 중이셨습니다 그동안 방 열쇠는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럼 얘가 의심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태연하게? 그러니 이 방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이 방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은 저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가 니가 료를 죽였어? 아 아 아닙니다 오엠다 진정하게 뭔가 머리카락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름이 유키라고 했지 자네도 검사라면 침착하게 굴도록 아직 현장 검조도 끝나지 않았어 결론을 내리긴 이르지 않나? 아 알겠어 그래 걸핏하면 흥분하는 게 내 나쁜 버릇이지 역시 당신은 침착하네 미츠르기 검사 당신 소문도 많이 들었어 사상 최고의 천재 검사라면서? 거의 전설이지 좋아! 우선 함께 힘을 합치자 먼저 악스부터 하자고 그래 잘 부탁하네 수사하던 중 수사하던 중이었지? 방해해서 미안했어 일단 마음대로 계속해 여긴 네 방이니까 알겠네 그렇게 하지 나는 료와 이별할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발랄하지? 느낌이 감시관 왜? 뭐지? 뭐야 나랑 료가 이별하는 모습을 카메라 필름에 담아줄래? 아니 이 정도면 사이코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면 사이코지 미쳤나봐 어떻게 시체로 사진을 찍어달라해 이 녀석과의 마지막 기념으로 말이야 헉!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내버려 둬야겠군 어 진짜 이..이.. 이런 거 못 보나? 아 안되네 막고 있어서 안되네 아! 이 트로피는 그..뭐냐 암흑의 검사 올해의 검사다 그리고 트로피가 아니라 방패지 우수한 검사에게 주는 상이었죠 어 그렇다더군 하지만 남의 평가 따윈 내게 아무 의미 없다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 너..너무 멋집니다 저도 그런 말 해보고 싶습니다 형사의 월급은 내 평가에 달렸지만 말이지 어어 이건 봤고 하나씩 봐야되겠네 이 주변은 어질러지지 않았군 토노사맨 인형도 무사한 것 같다 아 이거 토노사맨 이거 1편에 그.. 역전재판 1편에 나온 그 토노사맨 맞죠? 그 살인사건 일어났던 그 영화 찍는 그 토노사맨 그거잖아 그러고보니 저는 토노사맨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토노사맨은 어떤 내용일까요? 나도 그다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후에도 전사 토노사맨이란 주인공 토노사맨이 앗당 아쿠다이카을 쓰러뜨리는 아동대상 히어로 드라마다 스토리와 연출의 완성도가 높아 어른도 즐길 수 있을테지 코에도 검사 히메사맨과 오후에도 전사 토노사맨 헤이 등 시리즈작품도 다소 존재한다 이번에는 연극이 만들어진다 너군 미출기 검사님 토노사맨에 대해 충분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일반상식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었군 자 어서 다시 수사를 시작하지 토노사맨 팬인가봐요 취미인가봐 보는게 취미인가봐 하나씩 다 봐야되겠네 이거 또 새롭게 바뀐 것 같은데 매달 미출기 검사님 앞으로 카드가 딸린 꽃이 배달옵니다 오! 카드에 뭐라고 적혀있음 아 카드에 뭐라고 적혀있습니다 한건 해결 카오루 오 카오루 카오루 그 여자애 아니던가 엘프에 나온 여자애 훗 얄궂은 농담이군 카오 카오 아닌가? 아 남잔가? 기억이 안나네 카오루라면 목소리가 걸쭉한 그 이토놓고 길이형사 더이상 말할 필요없네 어? 다른사람인가? 본지 오래되가지고 앗! 거긴 찻잔이 깨져있어서 위험합니다 어? 좀 덥습니다 이거 위에 좀 벗어도 됩니까? 어우 덥습니다 어우 더워 어우 등에서 땀나 어우 땀나 어 그래요 법정에 들어가면 걸칩시다 범인자식 이 찻잔을 깨다니 미, 미출기 검사님이 엄청나게 화나셨습니다 이, 이 이 찻잔은 영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중한 물건이다 이토놓고 길이형사의 한달 월급보다도 비싸지 뭐, 뭐라겹쇼 리미티드 에디션이네 아 저까지 한달 월급을 날려버린 기부입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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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고 이 책상을 쓰는 것도 오랜만이군 역시 익숙한 책상이 최고야 음? 전에 봤을 때보다도 더 새것 같군 어지간한 거울에도 지지 않을 만큼 반짝반짝합니다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이토놓고 길이형사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업무가 없었나? 제 업무는 미출기 검사님의 집무실을 지키는 겁니다 그 집무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모양인데 아니 안 지키고 뭐 했어 그러면 업무 테마 아니야 이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빛나는 책상을 봐서 월급은 깎지 않고 넘어가 줄까 아니 지킬 거면 제대로 지키지 살인사건이 일어나 불었잖아 중요하지 여기 아 미출기 검사님의 옷이 떨어져 있습니다 얘는 옷이 이것밖에 없어?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 매번 범인이 위협사격으로 쏘아 떨어뜨렸지 범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미출기 검사님의 옷까지 쏜 겁니까? 미출기 검사님의 법정 대비 때 입은 기념 의상인데 구멍이라도 뚫리면 큰일입니다 그건 이제 됐네 그보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군 네? 뭐 말씀이심까? 이투놓고 길이 형사 아직도 모르겠나? 이곳에는 커다란 그래 모순이 있어 그게 대체 뭡니까? 모순! 모순이라 그 남자가 싸우는 법이 떠오르는군 어? 나오는 건가?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어 현장 상황과 증거품 사이의 모순을 발견하는 곳 거기서부터 내 추리는 시작된다 우선 현장 안에서 모순이 있는 곳을 찾아야겠고 모순을 찾아 봅시다 일단 총알 자국부터 그래 이 탄은 명백히 모순된다 어? 뭐지? 모순을 발견하면 정확히 조준하고 T를 누르면 된다 그리고 현장 상황과 모순되는 증거품을 제시한다 그게 내가 쓰는 방법이다 어 뭐 총알 자국이니까 총 아니겠어? 이거다 이거다! 아 나오네 이거다! 야 이거다! 아 이거다! 로 나오네 이 탄은 명백히 모순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무실에서 발사된 총알은 두 발 한 발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았고 아 총알이 하나지 나머지 한 발은 이 액자를 떨어뜨렸다 아 그러네 총을 한 발만 쏴 분명히 총을 봤을 땐 총알이 비어있는 게 한 공개밖에 없었는데 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권총에서는 한 발만 발사됐어 어라? 두꺼분이 정말 이상합니다 적어도 한 발은 다른 권총에서 발사됐다는 뜻이지 아 그러면 범인이 무기를 챙겨갔나보다 한 명이 범인은 다른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인가? 어 그럴싸하군요 그러네 그나저나 미추르기 검사님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요 뭐지? 뭐지? 이 액자 뒤에 살짝 보이는 거 말입니다 아 이거 말이군 이건 비밀금고다 비..비밀금고라니요? 보물 냄새가 풀풀 난다 말해두겠는데 자네가 상상하는 물건 같은 건 없네 이터노국 1위 형사 액자를 좀 지워주겠나? 알겠습니다 오 에헤헤 먼지가 꽤 많이 쌓였습니다 내가 오래 자리를 비웠으니 어쩔 수 없지 금고가 있는 줄은 몰라서 저도 청소를 못했습니다 어느새 이런 걸 다 만드셨던 겁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닐세 모든 집무실에 원래부터 있는 장치야 아니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나봐요 저 금고를 그거야 검사가 아니면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그래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 재판 중에 특별히 중요한 자르나 증거품을 넣어두는 곳이니까 자료 말입니까? 어째 영 로망이 없습니다 뭐 돈을 넣어놓은.. 아니 형사가 지금.. 돈을 생각한 걸까? 집무실에 비치된 금고 재판 증거를 보관한다 검사 외에는 모른다 수상 곳이 있으면 샅샅이 조사해보자 아 여기 뭐.. 여기 지금 막 흉터 같은 거 있죠? 이거 뭔가.. 누가 만진 흔적 같거든요 음? 이거 이상하군 왜 그러십니까? 이 입력 버튼 너무 깨끗하지 않나? 아 오히려 반대로 깨끗한 건가? 아 정말입니다 뒤에는 먼지가 쌓여있는데 여기만 깨끗합니다 아 이게 먼지인가 보다 이게 다 먼지인가 봐요 감식관 넵 여기에 묻은 지문을 조사해주게 알겠습니다 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닦아낸 모양이네요 오 누군가가 만졌어 열려고 했던 흔적이 이런 거네 자기가 만져놓고 닦은 거 같은데 검사 외에는 모르는데 지문이 닦여있어 정보 갱신 역시 그렇군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 풀어나가야 할 로직이 차분하게 정보를 정리해보자 어? 이거 왜 체크가 안 돼있지? 이거 하나면 되는 건가? 소파에 관한 얘기 소파에 앉으면 안된대 소파에 앉으면 안된대 두꺼운이 정말 그렇습니다 자 정보를 봅시다 잠깐만 이거 말고 퍼즐을 한번 맞춰봅시다 자 닦아낸 지문 아 이거 가지고 되나? 잠깐만 싸운 흔적 싸운 흔적 권총이랑 싸운 흔적 목적이 그러면은 지문인가? 이 금고인가? 이렇게 한번 해봐 목적이 이게 약간 만진 흔적이 있다는 건 범인은 일단 금고에 손을 댔다는 건데 이걸 내보자 과연 슬슬 범인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했군 어 맞았다 목적 말입니까? 금고에 지문이 닦여있었다는 것은 범인이 금고를 열려고 했다는 뜻이지 그치? 범인은 내 집무실에 절도를 하려고 잠입한 모양이야 그러게 뭔가를 훔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비싼 찻잔도 두고 다른 걸? 몰라서 그랬을 수도 그리고 범인의 목적이 절도였다면 그 정보에 담긴 뜻도 달라지지 않을까? 절도였다면 왜 이 사람이 목적이 절도였어? 훔치려고 했던 훔치려고 하다가 훔치려고 하다가 싸운거지 우연히 들어온 형사와 싸운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다가 사람을 죽인거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파일은 피해자와 범인이 싸우는 적이 아닐지도 모르겠군 아 뒤진건가 그냥? 싸워서 떨어진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절도를 이렇게 막 뒤진거지 뒤져서 이렇게 막 흩뿌려진거지 아! 범인이 뭘 찾으려고 했던거군요 맞아 도난당한 파일이 없는지 조사해봐야겠군 어지러진 파일을 되돌려놓으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 한번 봐야겠어 어 그래 저 밑에 그 이름 써져있잖아 이걸 이제서야 볼 수 있겠네요 아 왜 착한 녀석들은 먼저 가버리는 걸까? 안 그래? 미추르기 검사? 아무리 슬퍼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걸 찾아내기 위해 뭘 할 건데? 거기 떨어진 파일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놔야겠지 오케이! 나도 도와줄게 어디 보자 이 파일은 여기고 이 파일은 여기고 이토놓고 형사 남의 방인데도 잘 아네 늘 제가 정리했으니까요 좋아!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서 범행이 일어난 건 분명해 보이는군 밑에 핏자국이 더 보이네요 손이랑 몇 개 더 보이는데 책장이 묻은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래 피해자는 선 상태에서 총에 맞아 책장에 손을 짚은 모양이군 이렇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총을 이렇게 빡 맞고 이렇게 된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포즈가 이렇게 된 거예요 빤스가 아니라 잠옷바지 잠옷바지 보이면 좀 추하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닥에 쓰러졌군요 바닥에 묻은 핏자국도 무섭습니다 형사 고작 혈운으로 소란을 피울 상황이 아니야 피해는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은 없을까? 그러면은 일단 뭐 손은 됐고 이 튀긴 자국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건 피해자가 총에 맞았을 때 생긴 타는이네요 어? 잠깐만 복부를 관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복부를 관통했으면 손을 이렇게 짚었다고 했잖아 아 그러면 총을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지? 왜 저기에 탄은이 생긴 거지? 파일에 탄은이 남아있는 걸 보면 책장을 뒤진 건 범행 후계꾼 아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정리해서 저런 거지 어 뒤진 건 탄은 잠깐만 앉아있는 상태에서 총을 쏜 건가 그러면? 범인은 범인은 책상 책장을 조사하려고 시신을 옮겼군요 아 이렇게 옮긴 거구나 쉬운 거네 여기 앉아있을 때 쏜 건데 이러면 그러면은 손이 보통 이렇게 돼야 이렇게 저 높이가 약간 사람이 좀 쭈그릴 만큼의 그건 거 같기는 한데 약간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면 가능하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쏜다는 느낌이면은 엉덩이를 좀 내리고 있는다는 가정하에 각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쐈으면 각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배에 맞았으니까 어쨌든 손을 한번 볼까요? 피해자의 손자국 같습니다 그래 총에 맞은 다음 여기에 손을 짚었나 보군 바닥에도 손자국이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듯하군 일단 손자국 댔고 일단 손자국 댔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대고 A B C D E F G H A B C D E F G H A B C 딱 들어봤습니다 뭘 훔쳐간 것 같진 않습니다 범인은 시신을 옮기면서까지 책장을 조사했는데 노리던 물건을 찾지 못한 건가? 일단 여기 순서는 맞는 것 같아 이외에 책장에 기대어지던 시신을 옮겼다 엉덩이에 묻은 혈흔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저도 조금은 성장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으려나? 추리를 바로 들어갈까? 여기 상태는 다 본 것 같아 그쵸 여기가 없기 때문에 금고에 손을 댔을 수도 있어요 추리 한번 해볼까? 아아아 아 잘못 눌렀어 아 자자잘못 자잘못 아 갑자기 자 증거품 잠깐만 증거품 증거품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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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장이랑 연결해볼까? 관계가 있나? 아직은 깎인 게 없긴 한데 갖고 있는 게 이거뿐이라 잠깐만 뒤로 갈 순 없잖아 여기서 내용을 이어가려면 이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은 한번 보자 혈은 한번 보자 아마도 피해자는 총에 맞은 다음에 이곳에 주저앉은 모양이야 앗! 그래서 피해자 엉덩이가 피에 젖었던 거군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 그렇게 된 거겠지 이건 됐고 일단 체크모양 뜨는 건 다 해야되겠다 노란색의 체크모양은 다 뜨는 게 맞네요 다 뜨게 하는 게 오케이 웬만한 데는 다 뒤져본 거 같은데 한번 보자 아니야 지금은 하나밖에 없고 대충 추리를 해보면 장소 말고 지금 갖고 있는 증거가 총이랑 구멍을 일단 해볼까 총이랑 구멍을 일단 해볼까 좀 연관성이 있는 건 이것뿐인데 하... 한 발이 여기를 통과한 걸로 보이니까 이게 맞을지도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근데 총알뿐이어가지고 뭐가 되나? 이건 총알 제외하고는 없어가지고 음... 뭐지? 나만 여기서 막히는 건가? 노란색 조사가 더 필요하겠군 조사가 더 필요하겠군 조사할만한 땐 다 조사한 거 같은데 사람들한테도 말을 걸어야 되나? 이것도 다 봤고 증거 자료 관련된 건 그래도 증거 자료 관련된 건 그래도 다 본 거 같은데 그러면 아이고 아니요 알게 된 것 아 이렇게 뭔... 내가 얘기했던 것일까? 얘기된... 알게 된 것 이토노구 길이용사 뭐 좀 알겠나? 미추루기 검사님 방에서 사건이 일어났길래 바로 날아왔어 그건 나도 알고 있네 아이고 자시고 이제야 수사가 막 시작된 참입니다 그하자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 미추루기 검사님이심까? 그래 내가 집무실에 돌아오니 이 방문이 열려있더군 아내는 들어와 보니 이 꼴이었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 자네에게 부탁한 바람은 죄송합니다 어 다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이토노구 길이용사 수사하는 방법은 알고 있겠지 아이 물론입니다 조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스페이스를 누르면 됩니다 다양한 곳을 조상해서 증거품과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수집한 증거품은 2로 볼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볼 때는 어... 뭐였더라? 수집한 정보를 볼 때는 Q일세 아 맞습니다 역시 검사님이십니다 화려한 로젯을 보여주십시오 부정할 마음도 안 드는군 현장의 모순 왜 그러지 이토노구 길이용사 뭐가 신경 쓰이나 미츠르기 검사님이 웬일로 현장에 모순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 방금 모순 하나 지적했는데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철저히 조사해 봐야 합니다 모순을 발견하면 거설을 갖다 대십시오 아 그리고 T를 눌러 모순 되는 증거품을 고르십시오 증거품을 제시할 때는 물론 T를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자네도 모순 되는 점을 깨달은 모양이지 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미츠르기 검사님이 멋지게 지적해 주십시오 남한테 떠넘기는 것 치곤 자신이 넘치는 표현이 표정이군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아 이거 눌렀는데 눌렀는데 그렇게 뜨더라고 별로 인식을 안 하는 거 같아 그 이 자식이 비켜야지 뭘 하는데 이 자식이 안 비켜 이거 시체 다시 보고 싶구만 비켜주질 않잖아 비켜주질 않잖아 일단 다 말을 걸어볼까요 유키 검사 잠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만 리오는 이제 말을 하지 못해 말을 하지도 웃지도 못해 소시오패스야 얘? 약간 이상해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오 목까지 내가 다 말해줄게 아 아니 이제 됐네 그다지 엮이고 싶지 않고 그러게 약간 도구 취급하는 느낌인데 자네는 뭔가 알아낸 건 없나 넵 유키 검사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봤더니 봉관도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쪽도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습니까? 아니요 봉관은 그냥 분위기 휩쓸린 겁니다 헷갈리니까 그 눈물을 좀 얼른 닦게 어 그렇구만 한 사람씩 얘기는 다 해봐야 되겠다 자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나 조용히 해주세요 현장의 지문조사는 엄숙한 행위입니다 내버려 두자 이런 정상인이 하나도 없네 진짜? 진짜 정상인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지금 하나고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추리를 해야 될 거 같은 게 이거는 봤으니까 추리가 뜨는 거 보면 여기서 뭔가를 해야 돼 그 증거품과 관계가 있나? 이거 아이고 제시 제시 이거다! 이거였구만 이 현장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다 명백한 모순이 있어 명백한 모순이 있어 제가 보기엔 그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모르겠나? 그게 바로 모순이다 미추르기 검사님 틀렸을 땐 어? 솔직히 묵하게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어? 틀리지 않았다 어 뭐야 어? 뭐지? 총알.. 총알구멍 아니야? 위치 이슈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나? 총이랑 관계가 없나? 총이랑 관계가 없나? 총이랑 같이 다시? 무백한 모순이다 관계가 없.. 없대? 관계가 없는 게 모순이라고? 아니래 어 이거 게이지막 깎인다 큰일 났네 위치 이슈가 아니네 쓰러진 사진인가? 아 내가 우리가 처음에 의구심 가졌던 그건가 위치가 이상한데 느낌인가 그건가 그럼 이건가 아 맞네 이거네 2탄은 명백히 모순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의구심 가졌던 그 위치가 맞았네요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뭐지 이랬는데 모르겠나 간단한 일이네 2탄은의 위치는 너무 낮아 그래 그래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러다가 근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긴 했지만 자세가 안 나와 그치 피해자는 복부에 총을 맞았다 탄은은 더 위쪽에 있어야지 저 피는 누구 거지? 피해자가 누워있을 때 총을 맞았을지도 모르잖습니까 아니 피해자는 총에 맞은 뒤 책장에 손을 짚었어 아 저건 맞네요 일단 총을 맞고 이렇게 집은 건 맞네요 서있는 상태에서 총에 맞았다고 봐야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은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나 무언가 잘못됐다 그 잘못이 이 모순을 낳은 것이다 어떤 잘못이 탄은의 모순을 낳은 걸까 와 이거를 잠깐만 이게 파일의 위치도 이상 아니야 파일의 위치는 맞아 손자국 위치가 맞을 듯 싶은데 시체는 치운 게 티가 나고 엉덩이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손자국의 위치다 손자국의 아니 지금 정리해서 없어진 거니까 파일의 위치에게 맞는 거 아니야? 손자국이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면 이 현장에서의 모순은 사라진다 하지만 실제로 손자국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러니 이건 가설에 불과하지 그런 거였군 아 뭐야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이십니까 틀렸네 어 아닌가?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후 아직도 모르겠나? 그러면 진상을 설명하지 부탁드립니다 아 틀렸네 아 여러분들 말하면 파일의 위치인 건가? 근데 아까 없어진 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파일의 위치가 맞겠네 그러면 이 타는이 남은 파일의 위치가 이상하다는 뜻이 되지 아까 제가 되돌려 놓을 때 순서가 틀린 건가? 아 맞나보네 앗 이 파일 완전히 모순됩니다 아 그런가 보네 뭐라고? 이 타는이 있는 파일 좀 보십시오 0인데 제일 밑에 있습니다 어? 본인이 정리하지 않았어? 아니 순... 없어진 게 없다고 정리 잘 됐다고 방금 숫자 순서 상관없는 거 아니었어? 1, 2, 3 다음에 0이 오는 건 이상합니다 아 아니 순서는 틀리지 않았다 아 그래 방금 정리 잘 했다며 내 기억과도 완전히 일치해 근데 번호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흰 파일은 조금 특별한 거다 그 위치가 맞아 하지만 범행 순간이 이 순서가 아니었던 건 확실하지 그렇군 아무래도 범인도 형사와 똑같은 착각을 한 모양이군 번호순으로 정리해보도록 하지 아 그러면은 설명이 되네 총알이 뚫고 들어간 높이랑 다 설명이 되네 이런 식이면 시즌도 옮겨지기 전에 위치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현장 검증은 이미 끝났으니 그래도 되겠지 부탁하네 이 터놓고 길이 형사 아 아이고 세상에 탈모가 있으셨구나 아 그래서 모자를 아이고 세상에 역시 그랬군 다 눈 미치는 이 주변이 맞는 모양이야 범인은 범행 전에 책장에 있는 파일을 조사했다 모자 아닌 것 같은데 시체에 모자를 씌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걸 원래대로 돌려놓을 때 순서를 착각해서 잘못 놓은 거군요 그리고 그 후에 범행이 일어났지 게다가 어째선지 범행은 아 범인은 범행 후 다시 한 번 책장을 뒤졌으... 아! 게다가 어째선지 범인은 범행 후 다시 한 번 책장을 뒤졌습니다 그래 즉 범인은 살인 전후로 두 번 책장을 뒤졌다는 뜻이야 아 두 번 뒤졌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시체 치우니까 보이네 이토놓고 길이 범행 시의 상황이 재현됐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조사해야겠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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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보고 싶었던 거 이거 이...이...이건... 뭐...뭐라굽쇼? 어떻게 된 겁니까? 이토놓고 길이라고 쓰였습니다 보아하니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모양이네 그래 아무래도 그런 거 같군 아 아닙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모함입니다 모함 미출기 검사님 뭐라고 말 좀 해주십쇼 파일 한 권을 도난당한 것 같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이게 범인의 목적이었나? 피로 글씨가 쓰인 파일 한 권 범인이 훔쳤다 조사 종료 다행이다 다시 차는구나 료는 마지막으로 범인의 이름을 남겼어 그 메시지 잘 받았다 아닙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미출기 검사도 실망이 크겠어 파트너 용사가 살인자였다니 이토놓고 길이 용사 야 이토놓고 길이 용사가 범인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겠지? 당신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고 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허 그렇다면 자네의 추리를 말해주겠나? 그래 좋아 5 이 사내의 태도는 어딘가 이상해 그 추리 어딘가에는 허점 모순이 있을 거다 미출기 검사님 미출기 검사님 어쩌시려는 겁니까? 요롱은 법정에서의 신문과 같다 이 남자의 추리 속 모순을 지적해내겠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일단 방법을 들어보죠 우선 상대의 발언을 잘 듣는다 그리고 발언의 내용과 모순되는 증거품을 찾았다면 2로 수사서 수첩을 열고 증거품을 제시한다 제시할 때는 T를 써야 하지 완전 친절하다 이 게임 하지만 상대의 발언에 늘 모순이 있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Q로 상대를 추궁하면 된다 추궁해서 정보를 얻어내면 발언 내용이 변할 때도 있으니까 아 대결할 것 같습니다 저주수 살 때 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시범을 잘 받으도록 보자 대결입니다 유키 검사의 추리 니토노쿠 길이 형사 너는 권총을 빼앗아 료를 쐈어 그리고 일부러 책장을 뒤진 거야 도둑의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때 책장 앞에 앉아있던 료의 시신을 옮겼지 하지만 그래서 파일이 시신에 가려져 피로 쓴 글씨를 놓쳤어 어떻게 글씨를 쓰냐 바로 그래 료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널 붙잡은 거야 시신을 옮겼다는데 범인을 가리키는 다잉 메시지라 료의 목소리가 들려 범인을 체포하기를 바라고 있어 그 목소리를 잘못 들은 게 아니길 바라지 이토노쿠 길이 형사는 범인이 아니다 이 사내의 추리 속 모순을 증거품으로 증명해 주지 아 잠깐만 유키 검사의 추리 자 갑니다 권총을 빼앗아 료를 쐈어 한 번씩 다 추궁을 해볼까 이게 추궁하는데도 게이지가 줄어드나 아니면 제시해서 틀렸을 때만 줄어드는 건가 추궁했을 때도 상관없나 일단 하나씩 다 추궁해볼까요 잠깐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응? 뭐가? 왜 자네는 피해자를 료라고 부르지? 피해자 이름은 나카마도 신지인데 말이야 나는 파트너를 늘 료라고 부르거든 유키와 료 어감이 근사하지 않아? 본명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잖습니까 유키와 신지는 좀 별로잖아 남의 이름을 아마 료는 이번이 3명째였을걸 어 얘 일부러 료라고 부르나? 무슨 애한 동물처럼 취급하는군 어 한 번씩 다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일부러 책장을 뒤진 거야 도둑의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책장을 뒤진다? 그러면... 글쎄 정말 훔치러 들어간 거라면 어떨까 아니 쟤가 뭘 훔친다는 겁니까 그건 나도 모르지 월급이 너무 깎여서 생활이 힘들었던 거 아니야? 아니 저는 꼬박꼬박 새끼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 뭐 소면이지만요 소바인가? 불쌍해라 검사가 잘못했네 동기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때 책장 앞에 앉아있던 료애 시시들 옮겼지 하나씩 다 볼게요 잠깐! 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그냥 책장을 뒤질 때 걸리적거렸으니까 그랬겠지 하지만 그래서 놓쳤다 쓸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어 왜 범인은 파일의 P로 쓴 글씨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시신에 가려져서 잘 안 보였던 거겠지 그래서 놓친 거야 뭐 이토놓고 형사답긴 하네 그쪽이 대체 저에 대해 뭘 안다는 겁니까? 전 이상은 꽤 많은 걸 알려주는 법이거든 그 점은 부정할 수 없어 아니 이 사람이 아무도 편이 없는 느낌이네 미추르기 검사님까지 정말 너무 아쉽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토놓고 길이 형사가 아니야 놓쳤을 리가 없어 증거품이 그걸 나타내고 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파인플레이였어 왜냐면 그 덕분에 류의 마지막 말 이렇게 널 붙잡고 잠깐만 놓칠 리가 없는데 잠깐만 제시한다 마지막까지 일단 한번 보고 마지막 말이라 자네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뜻인가 맞아 류는 우수한 형사야 역시 내 파트너라니까 아무래도 모르는 모양이군 이 피로 쓴 글씨에 담긴 진짜의 의미를 혼자 뭐라고 주멀거리는 거야 내 추리는 완벽하지 이 남자 이 남자가 하는 추리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그래 모순이라는 함정 말이지 그만 그만 잊지 말라고 계속 말해주네 증거품을 제시해 깨닫게 해줘야겠군 자 보자 여기서 제시를 하면 권총을 빼앗아서 쓴 것도 애초에 니토놓고 길이 형사 권총 싫어하는데 잠깐만 이건 너무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시신 옮긴 거 말고 여기서 훔친 거부터 일단 보여줘야 되겠다 여기서 이소 처음 외쳤어 자네 유키 검사 자네의 추리는 명백히 모순됐어 꼭 법정신문 같네 좋은데 나도 흥분되는걸 개인적으로 신기하기 그지없군 신기하다고? 자네가 나와 같은 검사란 사실이 검찰청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군 그니까 글자가 가운데가 없잖아 뭐? 뭐라고? 갑자기 말이 심하네 웃을 시간이 있다면 다잉 메시지를 보게 모르겠나? 파일이 하나 사라졌다는걸 눈이 있다면 봐봐라 저 두꺼운 파일이 없어졌던데 말을 저 따구로 추리를 해 무슨 소리? 잉? 아니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아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는 어떤 사건의 조사 파일이 있었다 범인은 범행 후에 그 파일을 훔쳤어 그때 범인은 피로 쓴 글씨를 받겠지 파일을 훔친 건 범행 전이었을지도 모르잖아 피로 글씨를 쓴 다음에 훔친 건 명백하다 도난당한 파일이 있는 곳에서 피로 쓴 글씨가 끊겨 있으니까 듣고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노랑 코가 약간 짧습니다 중간에 띄어쓰기마냥 쓰긴 했어도 글씨가 없죠 이토노 코기리의 형사였다면 피로 쓰인 자기 이름을 그대로 두진 않았겠지 아무리 이렇게 머리 회전이 느린 형사라고 해도 말이야 아 이게 지금 감싸주려는 거야 욕하는 거야 으으 이럴수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잉 메시지는 범인의 위장 공작이라고 봐야겠지 너무한다 범인은 저한테 죄를 뒤집어쓰려고 했던 겁니까 체포입니다 무조건 체포할 겁니다 어떤가요 키 검사 훌륭해 아주 훌륭해 이게 바로 올림픽급 로직이구나 칭찬해줘서 영광이지만 자네의 추리는 틀린 모양이군 그러게 누구도 실패는 하잖아 아쉽네 아쉬워 어째 가볍게 넘어 가볍게 넘어가네요 저는 심란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 그나저나 정말 아쉽다 원래는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음 이번엔 뭡니까 아직도 절 의심하는 겁니까 이방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지 아 그건 저입니다 하지만 제 결백은 방금 미출기 검사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어 뭐야 포즈 뭔데 그렇지 음 그건 나도 인정해 아직도 뭔가 할 말이 남았나 뭐야 근데 한 명 더 있잖아 이 방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어? 또 있어 나 나 나 말하는 것 같은데 한 명 더 있다고 이봐 거기 너 네 무슨 일이십니까 어 난가 데려와 줄래 그 사람을 어 약간 열쇠 관리자 뭐 이런 사람인가 마스터키 갖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검찰청 경비원이야 역시 경비원 느낌이 왔는데 이 사건에 중요 참고 있는 셈이지 아 아 경비원? 그건 그건 안됩니다 이토놓고 길이 용사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어 여잔가? 소개할 필요는 없으려나 경비원 스즈키 마코양이야 어 경비원이 여성분이시군요 뒷태가 딱 여성분 같았는데 이토놓고 선배 마 마코 마코양은 오늘 밤 이 검찰청의 당직 경비원이었어 호 그런 뜻이군 역시 눈치가 빠르네 그래 마코양은 쓸 수 있었어 마스터킹 모든 집무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뭐 뭐라고 쇼 이토놓고 형사 니가 범인이 아니라면 마코양 뿐이야 여기 침입할 수 있었던 인물은 아 전장에 나왔던 친구 어 그 안경 아 뭔가 본 것 같다 전장에 나왔나 아닙니다 스즈키 스즈키는 그런 짓 안했습니다 동생이야? 마 마코가 범인일 리가 없습니다 어 어 저기 그렇습니다 저입니다 자백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어 그건 아니지만 그 그래도 마콘은 아닙니다 아니 뭐야 이거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인데 이거 맞아 아니 그러니 제가 죽인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토놓고 길이 형사 진정하게 그런 엉터리 주장하는 의미가 없어 미트룩이 검사 말이 맞아 범인은 마코양일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옷을 펄럭이는 거야 자꾸 그 이유는 간단하지 어우 또 또 나온다 마코를 의심하는 이유 마코양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집무실에 침입했어 방 열쇠를 보관하던 이토놓고 길이 형사가 범인이 아니라면 문을 열 수 있었던 사람은 마코양밖에 없어 그리고 이토놓고 길이 형사와도 아는 사이라며 그럼 가짜 다잉 메시지를 남긴 것도 말이 되네 오 마스터키라 모든 집무실 문을 열 수 있다 경비원이 관리하는 물건 근데 열쇠가 나왔잖아 결정적인 증거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지 아까도 똑같은 대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지 경기 상황은 늘 변하는 법이니까 운동선수에게는 유연한 반사신경이 필요하거든 금메달을 뭘 걸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운동하나? 스즈키위의 마스터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었나? 추궁으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군 한 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 마코를 의심하는 이유 마스터키로 일단 마스터키를 쓸 수 있는 경비원이 스즈키밖에 없었을까? 야간 경비원은 한 명뿐이야 그리고 오늘 밤 담당은 마코양이었어 내 말이 맞지? 그..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는 그때 마스터키를 쓸 수 없었습니다 마스터키를 쓸 수 없었다고? 무슨 뜻이지? 어? 왜지? 아 그 얘기는 이제 됐어 이거랑은 상관없으니까 어? 아니 쓸 수 없는 일을 왜 상관이 없다 그럴까? 이제 됐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마코바를 들어보십쇼 어차피 뻔한 증거인걸? 아 증언인걸? 거짓 증언인걸? 들어봤자 시간 낭비잖아? 그럼 얘가 다 무시하네 어쩌지 스즈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까? 어? 뭐 들어봐야지 잠깐 스즈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겠나? 아 나 참 그럴 필요 없대도 그러네 필요한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지 스즈키 부탁하네 자 들어보자 새벽 1시경에 마스터키가 사라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 사라졌다고? 범위실을 다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분명 범인이 훔친 겁니다 어 사건 시간이 2시였으니까 중간에 누가 훔쳐갔을 가능성이 크죠? 얘도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유키 검사 이건 명백하게 중요한 증언이 아닌가? 이거 참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증언에 휘둘릴 줄이야 아이 그만 좀 펄력을 봐 어머 세상에 번진한다고 스즈키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이소 이소 그럼 묻겠는데 왜 지금 거기에 마스터키가 있는 거야? 어 어느새 여기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 참 너무 기막힌 우연인데 누가 훔쳤다는 증거는 있고 아니 여긴 지문 검사 같은 건 안 하는 거야? 아니 저 열쇠 지문 검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장 그 열쇠 가져와 이러면서 지문 검사 해야지 보나마나 자기가 어디에 뒀는지 까먹은 거겠지 수즈키는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수즈키의 물건이 사라지면 대부분 누가 훔친 거 없다 맞습니다 마코의 애군을 약보면 안 됩니다 듣고 보니 결정적이라고 하긴 힘들겠군 이해해줘서 다행이야 하지만 하지만 애초에 마코에게는 진무실을 침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절도가 목적인 걸로 결론이 났잖아? 범인은 책장을 뒤지고 근거를 조사했으니까 이토노쿠 길이 형사 유키 검사 말이 옳다 그래 범인의 목적은 절도 분명한 사실이야 이번엔 내 쪽에서 반격할 차례군 자 와 진무실 침입했다는 추궁이 이렇게 길어질 줄이야 잠깐! 범인의 목적이 절도였다는 건 틀림없을 테지 하지만 오! 선배도 나랑 생각이 같나 보네 하지만 책장과 금고를 조사한 게 오! 교묘하긴 내 의견을 편승하고 있네 자꾸 끼어들지 말아주겠나? 맞짱구 치는 거 보소 이거는 별 문제가 없었고 보관하던 이토노쿠 길이 형사가 범인이 아니라며 잠깐! 이토노쿠 길이 형사의 결벽을 상당히 쉽게 인정했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을 검증했던 거야 난 처음부터 마코양이 더 수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옷을 입을 거면 입고 벗을 거면 벗고 그래서 정신 사납게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랬나 에이 그렇게 진지하게 굴면 진실이 달아나버릴걸 더 경쾌하게 가보자고 역시 자네와는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군 그래도 이토노쿠 형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일치하지 어 뭐야 처음에는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주장하더니 이젠 바로 그냥 또 마코를 의심을 그대로 해버리니까 순식간에 말을 싹 바꿔버리네 그럼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마코양이 수상하다는 사실을 말이야 문을 열 수 있었던 마코양밖에 없어 이토노쿠 길이 형사를 아는 사람은 그밖에도 많을 텐데 그렇지 검찰총에서 이토노쿠 길이 형사는 유명하니까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나이였습니까? 아 이토노쿠 형사가 도와줘서 취직했다고 마코가 다들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어 언제 큰 실수를 저질러서 경찰서에서 쫓겨날지 뭐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입니까? 미출기 검사님 좀 좀 좀 실적이 별로긴 해 생각하는 거 하며 형사에 감은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 않네 순간 망설이신 게 슬픔다 가짜 다잉 메시지 잠깐 잠깐 이토노쿠 길이라는 피로 쓴 글씨 말이군 이토노쿠 길이 형사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곧바로 떠올린 거지 그만큼 형사가 친했다는 증거 아닐까? 아니 무슨 검사가 이런 심증만으로 심증만으로 발언을 이렇게 쉽게 하니 얘 검사 맞아? 미출기 검사님 얼른 증거품을 제시해 찍소리 못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말게 우선은 충분히 상대방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추궁으로 자세한 얘기 자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뭐가 있지? 이 열쇠 나 마스터 키잖아 경비실에서 도난당하고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부분인데 그러겠지? 금고 위치를 몰랐겠죠?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마코밖에 없어 마코밖에 없어 마코랑 밖에 없어 아는 사이라며? 가짜 다잉 메시지 어디에서 제시를 하는 게 좋을까? 저 열쇠를 근데 방금 도난당했다고 그랬는데 아 금고를 조사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자 여기서 금고에 대한 이게 지금 검사 외에는 모르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얘를 금고를 조사한 절도범으로 몰고 있는 거 보면 마코는 분명히 모르는데 있어 야 레 야 레 뭘 놓치고 있군 스즈키가 도둑질 하러 들어왔다고? 과연 정말 그럴까? 이봐 그게 무슨 소리야 목적이 절도였다는 건 당신이 추리한 거잖아? 아인 자네도 알지 않나 이 금고의 금고는 비밀 금고다 검사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지 아! 아! 아니! 그래 스즈키가 비밀 금고를 조사하는 건 불가능해 그, 그, 그건 방안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했을지도 모르잖아 그럴 가능성은 낮을 거다 범인은 닥치는 대로 방을 뒤지지는 않았어 정확히 노린 것처럼 책장과 금고만을 조사했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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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내 금배달 초콜릿인 것도 들켰나? 아, 맞습니다 그 금고의 존재는 저도 몰랐습니다 마쿠가 알리였습니다 아, 그, 그, 그렇다면 당신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범인은 검사라고? 아, 눈치가 빠르군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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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한 번 더 먹어 긴장하지마 왜 그러지? 유키 검사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나? 아, 그, 그, 그래 그런 거였나 젠장 왜지? 대체 왜냐고 어, 어, 뭐야 갑자기 여기 나오는 범인들은 하나같이 이주인경이 아, 가, 가, 갑자기 왜 그럽니까? 아, 아, 이, 전부 다 내 탓이야 어, 무슨 뜻이지? 요 말이야 그 녀석 알고 있었거든 그 비밀 금고의 존재를 어, 뭐라고? 어? 우리는 파트너였어 일심동체였지 그래서 가르쳐줬어 비밀 금고가 있다는 것도 뭐야? 하아! 어? 뭐, 뭘까요? 잠깐만 아, 그, 그렇다면 맞아 내 잘못이야 내가 괜한 걸 가르쳐줘서 미추리기 검사 방에 들어간 도둑은 료였던 거야 아 근데 누가 쏜 건데 근데 아까 초반에 영상 보니까 제가 쏜 거 같던데 피해자가 도둑이었다고? 그리고 당신은 료를 막으려고 했어 어? 갑자기 나를? 갑자기 나를 범인으로? 뭐야 이 사람 그렇지? 스즈키 마코야 어? 얘도 뭐야 네? 아, 마코가 마코가 나중에 발견을 어? 어, 잠깐만 그게 경비원인 네가 할 일이긴 하지 그래도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어? 뭐, 총 쏜 사람이 마코라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도 마코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렇겠지 내게 들킨 료는 권총을 뽑았을 테니 정당방이었어 맞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하 하하 아, 아닙니다 시즈키는 그런 그런, 그런 경비원다운 일은 안 했습니다 아, 근무태만이라는 걸 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군요 경비원인데 경비를 하지 않았다 하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사건 현장엔 오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애초에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피해자에겐 열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훔친 거겠지 마스터키를 오오오 그랬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 앗 앗 도난당했던 마스터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납득이 가 어? 잠깐만 나 지금 정신이 없네 잠깐만 너는 룰을 죽인 다음 마스터키를 회수했던 거야 유키 검사 정말로 자기 파트너가 도둑이었다고 주장할 셈인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냥 막하네 말을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말이 돼 이자는 대체 어떻게 검사가 된 거지? 도대체 어떻게 검사가 된 거야 당신? 사건을 맡아보긴 한 거야 자, 수단은 이제 끝이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야겠어 너희는 밖으로 나가줄래?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는 미출기 검사님의 방입니다 아, 이제 정신없어 이 사건은 내가 담당하겠어 너희는 용의자와 너무 가까워 그래서 사건을 맡길 수 없지 그러니까 마코가 범인일 리가 없다고 몇 번을 이토놓고 길이 형사? 진정하게 하지만 여기선 물러설 수밖에 없겠어 지금은 말이야 하하 말이 잘 통하네 미출기 검사 자, 알았으면 얼른 나가 유키 검사 나중에 또 만나도록 하지 전설의 검사님께서 잡아주신 약속을 거절할 순 없지 기다리고 있을게 어우 씨 이 무슨 개소 저장 역전의 방문자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아니, 얘가 자꾸 논점을 흐려가지고 처음에 아니, 이 사람이 범인이오 했다가 사실은 이 사람이 범인이었어 이랬다가 사실 내가 이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범인이 맞아 안 했던 얘기까지 갑자기 꺼내면서 이게 무슨 추리가 이래 그리고 자꾸 슉슉슉슉 슉슉슉슉 야, 이거 너무 신경 쓰지마 옷을 슉슉슉슉 계속 같은 날 오전 4시 18분 검찰청 12층 복도 대체 뭡니까? 그 검사는 무례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진정하게 이토노 고기리 형사 반드시 마코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 현장에서 쫓겨나 버리잖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주키의 인생이 또다시 위험에 빠졌습니다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네 그 밖에도 조사해야 할 곳은 아주 많으니까 어? 그게 정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 복도가 있다 그치? 여기도 지나갔을 테니까 아니 백금이라니 뭔가 약간 약간 말투에 느껴지는 뉘앙스가 비슷해서 한 건데 스즈키가 의심받는 이유는 열쇠가 열쇠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내방문을 어떻게 열었는가 그걸 알아내리기 위해서도 이 복도를 조사해볼 가치는 있어 조사 조사 자 12층 복도 조사를 어 이 밑에 뭐 있다 어 저 파일 아니야? 잃어버린 파일 아니에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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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 밖에 있어 아니 이건? 어 이건 돈 안 땅한 파일 아닙니까? 그래 피로 쓴 글씨도 있군 틀림없다 페이지 일부가 사라졌군 범인은 필요한 부분만 빼낸 뒤 버리고 간 모양이다 그래서 이 0파일은 결국 뭐입니까? 훔칠 만한 게 들어있었습니까? 아니 안 해둔 건 평범한 법정 기록이다 하지만 이 0호 파일은 내 담당 사건의 기록이 아니네 왜? 내 먼저번에 저 집무실을 썼던 상급 검사의 물건이다 사정이 좀 있어서 그대로 남겨두고 있지 어? 그렇다면 범인은 그 검사의 법정 기록을 노렸던 겁니까? 그래 그랬던 모양이군 10년 전 사건 페이지만 빼내갔어 왜 그렇게 오래된 게 필요했던 걸까요? 10년 전 사건이라 일단 중요한 증거품을 찾았어요 그 외에는 뭐 내 모니터에 묻어있는 거지 뭔가 얼룩이 보이길래 내 모니터에 묻어있는 거였네요 여기 아직 더 있네 아 이미 조사했다 복도에서 잠자나보네 이 자식 여기서도 자나 형사? 여기서 자면 곧잘 법정 증원대에서는 꿈을 꾼다 몇 번을 바꿔도 그 변호사에게 당하고 맙니다 원통합니다 나도 한 번 잡아야겠군 물론 이기기 위해서 별일이 다 있군요 누르긴 눌러야 되나 보다 체크 표시가 뜨는 거 보면 이거 왜 노란색은 없죠 공 왜 이런 곳에 농구공이 있지? 유키검사의 애용품입니다 아 뭐야 복도에서 농구를 해? 일도 안 하고 복도에서 농구한다고? 이 공 하나로 농구도 축구도 피구도 테니스도 한다 네? 이걸로 테니스를 어떻게 해? 와씨 축구는 또 어떻게 해 저 딱딱한 농구공으로? 전부 다 복도에서 할 만한 스포츠는 아니고요 농구공 야 농구공으로 별짓을 다 하네 왜 이런 곳에 농구 골대가 있지? 예전엔 검찰총밖에 없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 얼마 전에 감식관이 들고 오는 걸 봤습니다 감식관이?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서 계단으로 운반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12층인데 야 이 사람 민폐 개쩌네 아니 아랫사람도 시켜가지고 농구 골대를 지금 12층을 저걸 들고 오겠단 말이야? 세상 아니 이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군요 미출기 검사 그래 경찰 검찰청에서 살인이라니 대단한 범행이지 범인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 듣자니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라더군요 모르는 게 있다면 제게 조언을 구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 부탁하지 이 사람 누구였더라? 일편에 나오지 않았던가 이 사람? 내가 알기로는 나왔던 사람인 걸로 아는데 이상은 없나? 네! 굳이 말하자면 오늘 아침 본관의 체중이 70을 넘었습니다 살 쪘구만 그런 건 굳이 말할 필요 없네 이곳에 이상은 없나? 네! 없습니다 부지런히 수사해보게 그러다보면 체중도 줄어들겠지 착하다 일일이 이런 거 다 대답해주고 착하네 미출우기 사건에 대해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겠나? 스즈키는 이르배도 법정 많이 하거든요 미출우기 씨가 신문해 주신다니 꿈만 같습니다 눈 봐봐 초롱초롱초롱 초롱초롱초롱 스즈키에게는 마스터키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 증거품을 제시해서 이야기를 들으려면 티 오케이 티 일단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면식은 있었나? 유키 검사의 방에 찾아온 걸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늘 유키 검사의 농구 상대가 되어졌습니다 재미있었겠습니다 한 번쯤 같이 할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항상 슛을 던지는 건 유키 검사였고 나카마드 용사는 패스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 약간 본인을 빛내줄 느낌으로 형사를 그렇게 부려먹는 건가? 그 팀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본인에 대해 약간 나르시즘 이런 거 있는 거지 스즈키라고 했나? 자네는 형사와 아는 사이인가 마코는 경찰관 시절의 제 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른 일을 했지만 유차조차에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터누크 선배가 경비회사를 소개해준 덕분에 살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던 순간에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군 스즈키의 인생은 말 그대로 불운과 패배와 엉망진창 전시장입니다 아니 뭐 아까까지 일 안 했다며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네 내내 일 안 했다며 생후 6개월 때 아파트 9층에서 떨어진 걸 시작으로 에? 생후 6개월에 9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어? 웬만한 탈 곳에는 다 치워봤고 웬만한 음식에는 다 탈이 나봤고 웬만한 시험에는 다 떨어졌고 거의 모든 재해를 겪어봤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았지? 6개월인데 9층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살았냐? 이번에는 경비원이 됐더니 오히려 범죄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음 그거 참 곤란하게 됐군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남들만큼 내 행복을 손에 넣은 줄 알았는데 선배와 미출기씨까지 제 브랜송으로 끌어들이다니 스즈키 내 걱정은 안해도 되네 물론 자네 걱정도 이 사건은 내가 해결하지 그러기 위해 협력해주게 알겠습니다 미출기씨 뭐든 협력하겠습니다 눈빛 보소? 일단 마스터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야 되겠어요 마스터키가 사라진 건 언제였나 사라졌단 사실을 한 건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되돌아왔던 사실을 한 건 새벽 2시 20분경이었습니다 어? 잠깐만 어? 그치? 사건 직후니까 경비실 창문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훔쳐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오전 1시경부터 오전 2시 30분경까지 행방불명이었다 아... 행방불명이었다 1시간 반 정도의 텀이 있었던 거죠 원래 훔치기 쉬운 곳에 놓아두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경비실 안쪽에 보관해둡니다 평소에는? 뭐 그땐 아니었나? 아니 그때는 스즈키가 깜빡했습니다 잠깐 마스터키를 쓸 일이 있었거든요 응? 응? 무슨 일? 그러고 나서 복도 쪽 창문 근처에 내버려 뒀습니다 마스터키를 쓸 일이라고? 무슨 일이지? 마스터키를 쓸 일? 마스터키를 쓸 일이 뭐였나? 열쇠를 깜빡한 검사님이 있어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 열쇠를 깜빡한 검사가 따로 있다고? 충성! 스즈키는 이래봬도 경비원이니까요 아... 앗... 앗... 왜 그러지? 그렇지 기억났습니다 열쇠를 깜빡한 검사님이 바로 유키 검사였습니다 아하... 그치 다른 검사는 언급이 안 됐으니까 뭐 왜지? 뭐라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겠나? 유키 검사의 실수? 분명 그때가 밤 12시경이었을 겁니다 유키 검사가 지무신 열쇠를 깜빡했다며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키를 빌려줬나? 그럴리가요! 마스터키는 빌려주면 안됩니다 수즈키가 유키 검사의 방 앞까지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갔다는 거죠 아유 뭐 근무 테마는 아니네 뭐 할 일은 다 했네 그래서 그 뒤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유키 검사가 돌아갈 때 문을 잠가달라고 또 불렀습니다 아마 새벽 1시 30분경이었을 겁니다 어? 새벽 1시 30분이요? 잠깐만 즉 수즈키는 유키 검사의 요청으로 마스터키를 두 번 사용했다는 뜻이군 그치? 유키 검사의 방문을 여닫기 위해 오전 0시경과 오전 1시 반 그러면 1시부터 1시 반까지의 그 30분이 생겨 잠깐만 1시부터 1시 30분 30분간의 그 텀이 열쇠가 수상합니다 열쇠를 깜빡하는 일이 있을... 아니... 열쇠를 깜빡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유키 검사의 방이라 철저하게 조사해봐야겠군 검사의 방을 조사해야겠어요 검사방이 여기지 수상한 곳이 있으면 샅샅이 조사해보자 자 일단 벽은 됐고 일단 여기부터 1203호실이군 수즈키 여기가 유키 검사의 방인가? 네! 틀림없습니다 농골 꼴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유키 검사는 202호실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아 202호... 1202호? 어잉? 왜지? 미추르기씨가 쓰고 계시니 옆 호실로 배정해야 했지만요 왜 1202호실에 오고 싶었던 거지? 그거 아닙니까? 생일이 12월 2일인 거죠 맞고 말이 맞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형사가 맞다고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밖에도 많을 것 같은데 뭐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생일로 방을 정하다니 문이 단단히 잠겨있다 철사로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상급검사 집무실이네 아무도 좀 아무 좀도둑이나 열 수 있을 만큼 허술하지는 않아 아하! 그렇다면 범인은 대도둑이란 뜻이군요 왜 얘기가 그렇게 되지? 일단 두 개는 패스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유키 검사의 개인 물건인 농구 골대입니다 검찰청 복도에 이런 물건을 두다니 어이가 없군 그래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의외로 쓸만합니다 이게 있으면 미추르기 검사님 방에 갈 때도 헤맬 일이 없습니다 그러네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옆이니까 아직도 헤맨다고? 일단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네 일단은 들어가기는 못하고 옆방이니까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한데 내 방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번호판이다 어라 이 번호판 밀면 빠진다 어? 잠깐만 사용되지 않은 방은 번호판을 빼놓으니까 어? 잠깐만 헷갈려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파일을 가져갔으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음 밀면 빠진단 말이지 억지로 여는 흔적은 없는 것 같군 감식관 말로는 자물쇠를 딴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역시 열쇠를 써서 열었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지문은 어땠나? 문구리의 지문은 깨끗하게 닦여있었다고 합니다 7마리는 안 남겼나 범인은 상당히 신중한가 보군 아 그렇단 말이지 고급 목재가 사용된 근사한 놈이다 상당히 견고하다 억지로 열지는 못하겠지 위험이 넘치네요 저도 이런 위험을 갖고 싶습니다 문을 부러워하는 형사라 앞날이 우려되는군 형사에게는 형사 나름의 인품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가진 특색을 살리면 되네 그렇군요 저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최고란 말씀이죠 그래 너무 망설이... 너무 망설이신 거 아닙니까? 뭔가 문까지 봐야 되네 아... 여기도 문 보자 여긴 안 봤는데 하나 더 보자 검찰 측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왠지 유키 검사도 위험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네 위험이란 직장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하지만 아우치 검사보다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검사님 말하는 것 같아요 아우치 검사?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군 저 사람 아닌가? 이분 아니신가? 여기도 체크 안된 거 보면 뭐가 있어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사람이 숨을만한 공간은... 사람이 숨을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몸이 껴서 큰일 난다 보안이 들어간 적이 있는 모양이군 오케이 다 본 것 같죠? 자... 보자 여기까지 됐고 공도 했어 체크 체크 말은 다 걸었다 됐다 다 눌러봤어요 일단 체크가 돼 있는 거는 다 눌러봤어 다 눌러봤다는 소립니다 다 눌러봤다는 소리입니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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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체크 다 체크 됐죠 경찰... 오케이 보자 어... 마스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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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토키끼리 일단 엮어보겠습니다 적어도 오전 1시경부터 2시 30분경까지 행방불명이라 했는데 오전 1시... 근데 잠깐만 1시경부터 2시 30분까지 행방불명이었는데 1시... 12시에서 1시 30분경에 사용을 했다면 1시에 도난당했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1시 30분... 그 30분 사이에는 갖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그니까 이거랑 이거랑 좀 말이 애매하다 이거랑 이거 연결해볼게요 좀 이상한데? 시간이 이상해 어... 그래... 30분 동안이... 30분의 간격이 남잖아 30분 동안 뭐 했어? 스즈키 자네가 한 말에 모순이 있어 네? 모순이라고요? 자네가 유키 검사의 방문을 잠근 시간은 오전 1시 30분경이지 그때는 이미 마스터키를 도난당한 상태 아니었나? 아... 역시 미치고 계십니다 귀신같이 알아차리셨습니다 어... 뭐야? 반응 뭐지? 스즈키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기억났습니다 응?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마스터키가 없어진 걸 알아챘습니다 어... 뭐야? 그래서 어떻게 했나? 스즈키는 이래 봬도 경변 아닙니까?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잠근 척을 했습니다 아... 잠근 척하고... 구라친 거 아니야 잠근 척을 했다고? 맞습니다 하윤님 아니... 플레잉 게임 타임 쏘리 플레잉 게임 타임 쏘리 집중하고 게임에 집중하면 가끔 말을 못할 수 있어 친구 그 부분은 이해를 해줄래? 방송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렴 그렇다면 실제로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뜻인가? 마스터키를 찾으면 잠그려고 했습니다 얜 진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네 그러고 보니 아직 안 잠갔습니다 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도난당에 잠그지 못했다 어? 오케이 그럼 지금 들어갈 수 있네 그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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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뒤로 문을 안 잠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스터키랑 연결을 해서 이 장소는 이 증거품과 모순된다 또 뭐가 바랩니까 어, 틀렸나 이토노코 선배 잘 생각해보십시오 스즈키도 모르겠지만 아, 아닌가 보네 어떻게 들어가지? 문고리가 아닌가? 그냥 문인가? 문을 연다는 건 문고리 아닌가? 아! 아, 뭐야 아, 이게 아니라 이거구만 이 장소는 이 증거품과 모순된다 어? 아, 잠깐만 이거 문고리에다가 해야 되나 보다 여기다 해야 되나 보다 여기서 다 쓰는 거 아니겠지? 아이고 아이고 다시 됐다 어? 네? 뭐, 뭐죠? 어잉? 아이, 잠깐만 왜, 왜 아무것도 안 되지? 잠깐만 됐다 이거다 이건 명백히 모순된다 스즈키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왜 문이 잠겨있지? 아, 아, 그 잠겨 아, 그러네 잠겨있구나 맞네 어라?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합니다 내가 마치 이토노코가 된 느낌이야 지금 아, 아, 어지러워 이토노코가 된 느낌이야 지금 스즈키의 문을 잠그지 않은 건 확실한 거겠지 아, 그건 확실합니다 유키 검사는 몰랐던 모양이지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유키 검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스즈키가 다른 문을 열었거나 둘 중 하나겠지 어, 그치? 다른 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걸 간단히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네 바로 이걸 조사하면 되지 번호판의 지문 마스터키의 지문 문고리의 지문 자, 그러면 이거는 번호판이 빠진다는 걸 봤는데 번호판이 맞겠지? 어, 문고리는 깨끗하다 했잖아 마스터키는 이미 여러 사람 손 탔을 것 같고 번호판이 맞겠다 번호판의 지문 이걸 조사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모든 것이라니 예를 들면 뭐입니까? 어, 아니네 번호판이 아니네 번호판이 아니네 마스터키가 맞나 보다 마스터키인가 보다 문고리는 아까 아직 게이지는 많이 남아서 마스터키 지문은 조사했대 마코 지문 말고 안 나왔대 어, 뭐야? 문고리야? 깨끗하다 그러지 않았어? 아, 꼽준다 지문을 닦아냈다는 사실 뿐입니다 아, 지문을 닦아냈게 마스터키구나 문고리? 그런가 보네 문고리에 남은 지문 그것으로 모든 게 밝혀진다 그곳으로 모든 게 밝혀진다 감식관 얼른 질문을 조사하십시오 다 틀리네 다 틀리네 다 틀려 지문은 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좀 진정하게 이토놓고 길이 용사 네, 유키검사와 나카마두 용사의 질문이 검출됐습니다 발견된 건 두 사람의 지문뿐인가 오, 결정적이군 그러네, 스즈키 지문이 없어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문고리에는 문고리에는 어떤 인물의 지문이 있어야만 한다 유키검사의 방 문고리에 지문이 남아있어야 하는 인물은 스즈키! 스즈키야 만진 흔적이 없어 당신이지 받아라 문을 연 스즈키의 지문이 있어야만 하지 어, 그러니까 스즈키가 연 문은 이 문이 아니었다는 뜻이네 그치? 문고리에서 마코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음? 이건 뭐지?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지? 무슨 종이쪼각이네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디보자 뭐가 적혀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피해자가 남긴 메모 같군 전화로 말했던 세 가지 증거품을 가져왔는데 부재중인 것 같으니 다시 올게 낙하마도 오 피해자죠 피해자 유키검사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유키검사가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메시지만 남기고 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옆방에 죽어있었으니 이 무슨 이 농구공은 유키검사의 개인 물건인가? 맞습니다 자꾸 이걸 갖고 놈다 농구, 축구, 피구, 테니스 다양하겠습니다 20으로 테니스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지 않나? 용사 맞습니다 유키검사 안되겠습니다 뒷종리를 안하다니 이제 됐네 뒷종리 어 이거 옮기는 적이다 이거 뭐야 이거 음? 이건? 왜 그러십니까 미추르기검사님 농구 한판 하실 겁니까? 아니 이 농구 꿀대 위치가 이상하군 아 정말입니다 슛을 슛을 던질 때 충격으로 밀려난 걸까요? 이 부잔스러운 위치관계 무시할 수는 없겠어 아 왜 왜 옮겨져 왜 흔적이 있지? 조사 종료 아 끝났군 어 다행이다 다행이군요 아무래도 복도를 조사한 보람이 있었던 모양이군 뭐 뭔가 알아내셨습니까? 그래 많은 것을 알게 됐지 슬슬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군 이 사건의 범인에게 혹시 미추르기씨는 이미 범인을 알아내신 겁니까? 그래 내 추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유키검사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이다 네? 유키검사 말이십니까? 역시 그랬습니까? 제 추리가 맞았습니다 마쿠가 범인이라고 말했때부터 역수상했습니다 그건 추리라고 하지는 않는다만 자 준비는 이미 끝났다 진상에 다다르는 문을 두드릴 시간이다 자 가도록 하지 시작입니다 같은 날 오전 5시 12분 상급검사 진무신 1202호 유키검사님 피로 쓴 글씨의 주사가 끝냈습니다 오케이 나한테도 보여줘 헤이 패스 이건 보관해놔 막 던지네 저런 거 어라? 이토노쿠 형사네 유키검사 순순히 오라를 받으십쇼 잠깐만 지금 혹시 농담하는 거야? 미추르기검사 농담이 아니다 유키마코토 자네가 이 사건의 범인이란 건 안다 나니? 자기 방에서 쫓겨나서 화가 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수사를 방해하지는 말아줄래? 검사라는 가면으로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래에 비쳐 보이는군 추한 범죄자의 민낯지 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아 그러고 보니 당신 스승이 카루마 고였지 40년 동안 무패였던 전설의 검사 우와 40년 동안 진 적이 없다고? 대단한데 하지만 뒤에서는 증거품을 날두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 나도 누명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지금 도발하는 건가? 부질없는 짓이군 그 입은 적어도 변명할 때나 쓰게 뭐 그것도 부지럽긴 마찬가지지만 그쪽이야말로 장피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따봉따봉 따봉따봉 자 이제 반론을 들어봅시다 당신이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범인이 아니란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 애초에 내가 어떻게 네 방문을 열었다는 건데 갑자기 미안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방문을 어떻게 열었는지까지는 그럼 그걸 이제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아직 이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네 끈질기긴 무슨 근거라도 있어? 그 근거를 증거품으로 증명해줘야겠군 열쇠 문 여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하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네 방문을 열었다는 건데 일단 추궁 한번 갑시다 잠깐 안타깝지만 그 답은 이미 나왔네 답은 무슨 네 방문을 열 수는 없어 아 이거는 일단 이의를 제기해야지 열 수 없었다고? 과연 그게 과연 정말일까? 하! 재밌는걸? 더 말해봐 자네는 이걸 사용해서 내 방문을 열었다 마스터키 받아라 자네는 문을 열 수 있었어 이 마스터키로 말이지 이승! 이소! 아니 아니 잠깐만 나는 그 열쇠를 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렇지 자네는 열쇠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이 방에 문을 열었다 아니 열겠다고 해야겠지 아 아 근데 신기하다 땀이 여기만 흐르고 저 선을 따라서는 이제 흐르지가 않네 땀이 이렇게 막 여기 흡수되는 거야 뭐야 자네는 이 인물에게 문을 열게 했어 당연히 스즈키 마하코가 문을 열어줬죠 가다라 자네는 자네 방의 문을 스즈키에게 열게 했지 맞아 열쇠를 깜빡했거든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그때 스즈키가 연 문이 정말 자네 방이었을까? 뭐라구요?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 실제로 어땠는지 본인에게 물어보지 그래? 음 스즈키는 분명 유키 검사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에 달린 번호판도 확인했으니 틀림없습니다 거봐 마코양도 이렇게 말하잖아 문을 여는 사람도 모르도록 조작했다면 어떨까? 하! 그런 짓을 어떻게 하는데? 번호판 같은 건 바꿔 끼우면 될 일이다 하긴 문에 달린 번호판은 쉽게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용해 스즈키를 우야하게 만들었지 내 방을 자네 방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야 그건 바로 농구 꼴대로 옮겼기 때문이지 유키 검사가 자기 방으로 보이게 하려고 사용한 물건은 뭐지? 그건 바로 농구 꼴대! 너다! 놔둘아! 농구 꼴대 말입니까? 이건 검찰청 복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강렬한 인상이 남을 테지 자기 방 앞에 이상한 물건을 놓은 별난 검사가 있으면 말이야! 으! 으! 맞습니다! 그 농구 꼴대가 있어서 분명히 유키 검사님의 방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농구 꼴대에는 옮긴 흔적이 있더군 내 방 앞으로 옮겼던 거겠지 그,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의심하다니 한, 한 수 배웠어 근데 말이야 그런 건 가설에 불과하잖아 오... 말이 길어지네 당신이 하는 말은 가설에 불과해 나는 마코양에게 내 방문을 열어달라고 했어 그 이외에는 계속 집무실에 있었지 의심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 어디까지나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할 셈인가 나는 이 재캣처럼 결백해 마코양은 그 운동복처럼 속이 시커먼 것 같네 글씨 튼 거 틀린 거죠? 이 운동복은 검은색이라기보다는 회색에 가깝습니다 진정하게 그렇다면 흑백을 분명히 가리도록 하지 전혀 쓸모없는 말을 네 자 다시 신문을 시작합니다 상시하는 말은 가설 불과해 그치 해달라고 했지 계속 집무실에 있었다 의심받을 이유는 없다 이거 어... 이거 그거 해야 되나? 그 쪽지? 그 쪽지를 보여줘야지 집무실에 없었으니까 그 쪽지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일단 추정한 거야 집무실에서는 뭘 했지? 늘 하는 트레이닝 메뉴를 했어 트레이닝 메뉴? 육법전서라도 읽었나? 스윙과 웨이트 트레이닝 메인이야 아! 조깅은 따로고 역시 검찰청 제1의 육체파 검사답습니다 자네의 법정 전술을 한번 보고 싶군 나는 계속 트레이닝만 했으니까 집무실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쪽지가 있었어요 부재중인 유키 검사에게 보낸 형사의 메시지가 있어! 이 자식 그건 거짓말이군 뭐라고? 거짓말 아니거든? 이건 피해자가 자네에게 보낸 메모다 메모? 자네 방문 밑에 있더군 몰랐나?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지 부재중인 것 같으니 다시 올게 피해자가 방에 찾아왔을 때 자네는 없었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확실히 말해주지 그때 자네는 스즈키에게 문을 열게 해서 내 집무실에 침입했어 그건 니 가설일 뿐이잖아 내가 마코양에게 문을 열게 했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그런데 이딴 말이지 결정적인 증거품이 마..마..말도 안돼 이 증거품은 자네가 스즈키에게 문을 열게 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이거 어.. 이거 아닌가? 문 아니야? 이거 문 맞지? 문이 맞는 것 같죠? 마코 지문 스즈키에게 문을 열게 했다는 사실 마스토키 아니지 노래가 굉장히 마코가 문을 열었지만 몽골에서 마코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이거지 이거 이게 맞는 것 같다 가다라! 자네의 방문을 조사해봤네 내 방문? 쓸데없는 짓을 하네 아무것도 안 나왔지? 그래 안 나오더군 문고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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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즈키의 지문이 지..지..지문이라고? 스즈키가 문을 열었다면 스즈키의 지문이 검출되어야 하지 않나? 아..아..아..앗! 내 방문고리는 지문이 닦여있었다 아마도 스즈키의 지문이 묻어있었겠지 이제 그만하지 유키 검사 자네는 뭔가 훔치고자 내 집무실에 침입했어 나카마드 용사가 그 사실을 알아챈 거다 출장 중인 내 방에서 나는 소리를 알아챈 걸지도 모르지 역시 자네는 자네를 말리려는 나카마드 용사를 살해했다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그때 마침 돌아온 나를 협박하고 도망쳤어 그때 말했을 텐데 내 집무실에서 사건을 일으킨 이상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뭐야 웃어? 웃어? 왜 웃는 겁니까? 아니.. 검찰청 제1의 천재검사 미츄르기 레이지가 엄청나게 진지한 표정으로 순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재밌는 구경거리가 또 어딨겠어? 뭐라고? 미츄르기 씨는 증명하셨습니다 그쪽이 범인이란 사실을 여기서 또 발버둥 쳐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설일 뿐이야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내 방 문고리에 네 지문이 없는 이유 내가 닦아냈기 때문이야 에? 내가 결벽증이 좀 있거든 네가 만진 문고리를 만지기 싫었어 아 세상에 그래서 네가 문을 여닫을 때 곧바로 닦았지 그 뒤에 나와 류의 지문이 묻은 걸 거야 마..마..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쇼 아니 이 친구 개소리를 되게 길게 하네 그리고 류가 남긴 메모 말이야 언제 둔 건지는 모르잖아? 아마 내가 오기 전에 메모를 남겨뒀던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저녁쯤에 아니 여기 CCTV도 없어? 자네는 그 메모를 보지 못했다는 건가? 못 보고 지나친 거겠지 일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했거든 나도 참 너무 뻔한 거짓말입니다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증명은 못하잖아? 미투르기씨 뭐라고 말 좀 해주십쇼 맞는 말이군 증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아니 CCTV 없냐고 게다가 나한테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알리바이라고? 방금 미투르기 검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할 걸 그랬다고 뭐야 또? 또 뭐 이야기 빼먹었어? 뮤키 검사의 알리바이 미투르기 검사가 돌아온 게 새벽 2시경이었지? 그때 범인이 권총을 들이대며 협박했다고 했어 하지만 난 그때 경찰청에 가 있었거든 경찰청에 물어보면 알 거야 완벽한 알리바이지? 이거는 맞나 이게? 경찰청에 가 있었다고? 경찰청에 확인해봐도 좋아 이토놓고 길이 형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짓 알리바이라는 걸 제가 조사해 오겠습니다 거짓이 아닐 것 같아 미, 미출기 검사님 큰일입니다 유키 검사는 정말로 새벽 2시경에 경찰청에 있었다고 한다 내가 뭘 했어 모든 증거는 유키 검사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 알리바이는 어떤 모순이 있을 거다 유키 검사의 알리바이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잠깐! 그래 그 시간이었다 기억은 정확한 거야?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라서 시계를 확인했던 기억이 있다 틀림없어 나이스 증언 넌 새벽 2시에 돌아온 다음 자 권총을 들이대며 협박했다고 했어 잠깐! 그렇다 유일하게 범인과 마주친 인물 그게 바로 너야 범인은 내가 아니었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 에이 분명 뭔가 봤을 거야 자 얼른 떠올려봐 꼭 내가 신문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군 아니 이제 총을 발견해야 돼 뭐 기억은 못한데도 큰 문제는 없나? 총알을 발견하든 총을 발견하든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미추리 검사랑 범인이 만난 건 확실하잖아 그치 경찰청에 가 있는 거는 검증이 됐고 유키 검사의 알리바이는 언뜻 보면 완벽하다 하지만 어딘가요 헛점 추궁을 좀만 더 해봐 잠깐만 부시 빡빡하고 하나씩 다 봐야죠 경찰청에 가있어 딴 말이지 근데 왜? 왜 간거지? 맞아? 검찰청을 나서서 곧바로 경찰청에 갔어 자 잠깐! 경찰청에는 이미 문의해봤다 그리고 결과는 내가 말한대로였지 그건 그렇습니다 유키 검사의 모습을 여러 형사가 봤습니다 이제 알겠지? 완벽한 알리바이라는 거 이게 내 비장의 카드였단 말씀? 근데 왜 이제 말하는 거지? 이럴 수가 알리바이를 무너뜨릴 구석이 없다니 왜 그래? 안 그래도 딱딱한 얼굴이 뻣뻣하게 굳었잖아 미추루기 검사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음 이제 슬슬 한계인가 보네 거기 너 넵 마코양을 에스코트해줘 어디까지나 신사적으로 맞고 이토놓고 선배 아 이거는 뭔가 뭔가 없나?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이 알리바이를 무너뜨릴 힌트는 뭔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다시 한번 침착하게 로직을 쫓아보자 자 자 알리바이어 권총 엉망이 된 책장 음 음 여기서 지금 난 분명히 꼼꼼하게 다 집은 거 같은데 총알 구멍이랑 알리바인건지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연결인건지 엉망이 된 책장이랑 또 하나의 권총 이거 두개는 크기 용관성이 있다고 보는게 맞나? 일단은 아 아 이게 증명이 안되네 쓰읍 이거랑 이거일까? 이거 이거 일단 알리바이 제외하고 이걸로 해볼까? 어차피 게이지도 많은데 좀 섞어봐야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이거 두개가 아니면 이거랑 권총으로 엮어보자 어 맞네 현장에는 탄은이 두개 있었다 나카마도 형사의 목숨을 빼앗은 총알의 흔적 그리고 내 옷을 쏘아 떨어뜨린 총알의 흔적 하지만 흉기로 사용된 권총에서는 한 발만 발사됐다 즉 현장에는 또 하나 흉기 외에 다른 권총이 더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범인은 굳이 피해자의 권총을 빼앗았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권총은 범인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 그러면 또 하나의 권총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가져온 게 아닐까? 오 그렇게 생각이 되는구나 범인이 갖고 있다가 아니라 범인의 물품이 아니라 즉, 오늘 밤 내 진무실에 찾아온 인물 중에 초대받지 않은 방문자가 한 명 더 있었다고 가정하면 하아 그러니까 공범이 있는거지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두 개를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 뒤져진 거구나 한 명이 뒤지고 다른 사람이 뒤지고 그래서 두 번이 된 거구나 만약 방문자가 한 명 더 있었다면 책장을 두 번 뒤진 수수께끼도 풀린다 책장에는 범행 전으로 두 번 헤집어 놓은 흔적이 있었다 그 두 번이 각각 다른 인물이 한 짓이었다면 어떨까? 즉, 피해자의 권총을 빼앗아 살해한 범인이 첫 번째로 뒤졌고 범행 후에 또 나타난 또 한 명의 방문자가 두 번째로 뒤졌다 그 방문자가 바로 또 하나의 권총의 주인이며 그게 내게 들이댄 권총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된다 헉 있어! 유키 검사 나는 내 발언을 정정해야 할 것 같군 겨우 이해한 모양이네 미츠르기씨 미츠르기 검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커다란 착각에 빠져 있었어 나는 살인자와 마주친 게 아니었다 무슨 뜻이야? 내가 만난 사람은 평범한 도둑이었어 평범한 도둑이라고요? 왠지 모순되는 말 같습니다 살인자는 따로 있었다는 말이네 오, 뭘까요 이게? 오늘 밤 내 방에 침입하는 두 명이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번 어질러진 책장과 두 개의 권총이 그 사실을 가리키지 와 근데 진짜 도둑으로 들어온 사람도 총을 똑같이 쐈다는 게 참 일단 형사가 두 명이나 들어왔다는 거잖아 유키 검사는 스즈키를 속이고 내 집무실에 침입했다 단정 지으면 안 되지 내가 했다는 증거는 없잖아 흠 그냥 가정일 뿐인데 뭘 그러나 정말로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굴게 유키 검사의 목적은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밀 금고를 조사하고 책장을 뒤졌지 이게 첫 번째다 이때 파일 순서를 착각히 잘못 꽂은 거군요 그리고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했을 때 나카마두 형사가 나카마두 형사가 왔다 아 나카마두 형사는 왜 이 방에 온 겁니까? 원래는 용건이 있어서 유키 검사의 방에 찾아갔을 거야 그러다 내 방에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챈 걸지도 모르지 아 출장을 가신 미츠르기 씨 방에서 소리가 났으니 수석학이 여기여 집무실에 들어간 거군요 그래 나카마두 형사는 형사로서 올바른 행동을 했다 아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은 자기 파트너였어 아아 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은 자기 파트너였습니다 나카마두 형사는 유키 검사를 보고 방심했겠지 하지만 유키 검사는 인정사정 없었다 나카마두 형사의 빈틈을 노려 권총을 빼앗은 뒤 빠악 그대로 쐈다 절도의 순간을 들으켰으니 입막음을 위해 와우 다시 당이 떨어진 것 같애 땀이 밑으로 흘러내려 이제 이때 책장에 있는 파일에 생긴 것이 첫 번째 탄은이다 그리고 유키 검사는 권총을 내던지고 도망쳤다 가짜 다잉 메시지를 남겨놓은 책 가짜 다잉 메시지를 남겨놓은 책 도망친 후에도 집무실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또 다른 방문자는 어? 어? 마코? 인가? 앞서 경비실에서 마스터키로 훔쳐왔지 아니지? 그치 그치? 그리고 집무실에 침입해서 책장을 물색했다 이게 두 번째다 도둑은 노리던 물건을 발견한 모양이야 깜짝이야 두난당한 영호파일 말씀이군요 노리던 물건을 손에 넣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돌아왔다 도둑은 자기 권총으로 나를 협박하고 도망쳤어 이때 위협사격으로 생긴 것이 두 번째 탄은이다 책장을 뒤진 것도 두 개의 탄은을 만든 것도 서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짓이었던 거네요 어 그러네 정답이다 이제 이해하겠나? 내가 만난 사람은 도둑이지 살인범이 아니야 내가 두 번째 방문자와 만났는데 알리바이엔 아무 의미도 없다 왜냐하면 범행은 첫 번째 방문자가 저지른 것이니까 어 근데 두 번째 방문자는 그 시체를 보고 놀라지도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죽어있는데도 그걸 또 뒤진 거야 옆에서? 있어! 있어! 웃어? 또 웃어? 왜 웃는 겁니까? 제법인데 그 추리에 따르면 모든 상황 증거가 설명돼 당연합니다 미추리기 검사님의 추리니까요 그래도 그건 상황 증거일 뿐이잖아? 아니? 만약에 만약에 말이야 니 추리가 맞았다고 치자 그러면 니 말대로 내가 주장한 알리바이는 의미가 없어져 하지만 결국 증거는 없잖아? 내가 그 첫 번째 방문자였다는 증거 말이야 지문도 없고 우와 미추리기 검사님 어떻습니까? 그래 증거는 없다 그럴 수가 아 원통합니다 근데 내 생각엔 참 이상해 미추리기 검사가 만난 도둑이랬나? 왜 그 녀석은 의심 안해? 니 추리가 맞는다고 해도 야 그래도 검사인 짬은 있네 말을 정말 끊임없이 하네 이 친구 그래도 검사에 짬이 있어서 그런가 어? 이제 점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미추리기 검사가 만난 도둑이 제일 수상하잖아? 지금 당장 그 녀석을 찾아야 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아까도 말했지만 난 내 방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 료가 와서 증거품을 받아 경찰청으로 갔지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나도 잘 몰라 흠 흠 아니 근데 갑자기 농구 골 때 그 그거는 왜 흐려진거지? 도둑을 찾아야 한다라 그래 이렇게 쓸데없는 의논을 할 때가 아니라니까 아니 나는 자네 알레바이가 더 흥미롭군 계속 해보게 아씨 또 당 떨어지네 유키 검사의 말은 거짓이다 분명히 현장에 있었을 거야 어떻게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해 뭐일까 바로 얘기하네요 알리바이 자 추궁을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 다 잠깐 잠깐 아니 그건 아니다 뭐 뭐가 아닌데 가짜 다잉 메시지 때문이지 살인범이 피로 쓴 글씨를 남긴 뒤 도둑이 파일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도둑은 저게 보였을 거 아니야 영호파일 말씀이군요 그래 아니 그래서 다잉 메시지가 가짜라는 게 탈로 났지 살인범이 일부러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않겠나 으 으 아니 범인도 무심코 실수한 게 아닐까 응 그래 맞아 역시 지금 당장 그 녀석을 찾아야 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너부터 체포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도망친 도둑이 아직 근처에 있을 것 같진 않군 그건 모르는 거 아니야? 어쩌면 아직 노리던 물건을 얻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미 가져가죠 응?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나? 무슨 말이야? 난 아무것도 몰라 왜냐면 어 앞에 꺼야지 뭐 도둑이 그랬을지도 모르지 라고 했잖아 도둑은 이미 훔쳐갔어 이 부분을 제시해도 되겠네 하지만 나카마드 형사의 메모가 아이쿠 그만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 류는 아마 저녁쯤에 메모를 남겼을 거야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그 메모를 남겼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 말대로 증거는 없다 거봐 난 분명히 내 방에 있었다니까 오케이 경찰청으로 간 거 어? 그때 류 나카마드 형사는 같이 가지 않았나? 응? 류는 피곤하니 눈 좀 붙이겠다고 했어 복도에 소파가 있잖아? 그 녀석은 거기서 자는 버릇이 있었거든 나카마드 형사가 가져온 증거품은 뭐였지? 어제 일어난 사건의 증거품이야 권총과 목걸이 두 가지 어?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 여기서 이걸 얘기한다고? 권총? 흠 그렇군 이 증언을 그냥 넘길 순 없겠어 권총을 바로 언급하네 이 집무실 밑에서 발견한 쪽지가 세 가지 증거품이었어 근데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 심지어 그렇지?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 이 자식 거짓말쟁일 이 자식이 두 가지 증거품이라 자네는 검사로서 실격이군 실격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라란 뜻이다 증거품을 숨기려고 하다니 왜 그래? 난 아무것도 숨기지 이 증거품을 보게 아! 아! 세 가지 증거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피해자가 자네에게 보낸 메시지다 그 자식이 젠장 쓸데없는 짓을 하다니 증거품 중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갔나? 그..그..그..그거한건 그 표정을 보니 가지고 있나보군 이 터놓고 길이 형사 이 터놓고 길이 형사 조사하겠습니다 아! 아 이 자식! 하지마! 이건 수사의 일환입니다 고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하지마! 아! 이건 이런걸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이건 또? 비디오인데? 아무래도 그게 숨기려던 증거품인 것 같군 왜 숨기려고 한 겁니까? 흠.. 살인범이 증거를 숨긴 이유는 단 하나지 그것이 자신의 범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어? 저 비디오 뭐야? 으으으으으으으 이 비디오 테이프 조사에 빨갰군 유키 검사는 비디오 테이프를 비디오 테이프의 이 부분을 숨기려고 했다 자 볼게요 피! 피가 나왔네요 앗! 이건 혈흔 아님까? 이 혈흔이 바로 유키 검사가 숨기로 했다고 이 혈흔은 묻은지 얼마 안됐군 혹시 이 피는 나카마두 용사의 피입니까? 아..아..아니..아..아니야! 흠..부질없는 저항이군 혈액을 감정하면 알게 되겠지 조금전 자네는 피해자에게서 증거품을 받았다고 했어 그렇다면 언제 왜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범행 순간에 묻은 것은..아..범행 순간에 묻은 것일 수밖에 없지 나카마두 용사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살해당했다 누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할 수는 없잖아 비디오 테이프에 묻은 지문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지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자네가 나카마두 용사를 살해한 범인일 수밖에 없어 살해 범인? 이럴수가 말도 안 돼! 내가..내가..내가.. 저울 줄 알았다 초콜릿이네 초콜릿 맞았네 아껴 먹으려고 했는데 같은 날 오전 5시 47분 상겹검사 진무실 1202호 유키 마코토를 나카마두 용사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래.. 비디오 테이프와의 과학 수사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혈은 역시 나카마두 용사의 것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나카마두 용사의 지문까지 채취됐습니다 그니까 도둑만 찾으면 돼요 미추르기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미추르기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 밖에서 미추르기씨의 추리를 보게 될 줄이야 스즈키! 감격했습니다 아니..오히려 내 집무실에서 일어난 사건에 끌어들이고 말았군 미안하네 스즈키한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도봉과 살인본만으로 끝났으니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운이 좋은거야? 여기에 강도와 유괴봉까지 있었으면 스즈키도 두 손 들었을 겁니다 저도 드디어 불향한 사람 수준에 가까워진 겁니다 좀 긍정적이네요 저 친구 좀 긍정적이네 다른 경비원을 고용하는 편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내가 봐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비원이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네요 구나저나 유기검사는 엄청난 악덕검사였던 모양입니다 악덕검사라고? 담당한 재판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증거품을 날조했다는 소문도 돌았던 모양입니다 증거품 날조라 증거품 날조라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불기소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로 취급하기도 아까운 비열한 인간입니다 유키 검사는 내 집무실에 침입한 목적을 말했나? 그게 그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무언가를 훔치려던 건 분명한데 이건 비밀입니다만 거대한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검은 조직? 검은 조직인가? 조직이라 유키 검사가 입을 열지 않는 건 그 때문일지도 모르겠군 역시 사건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겠어 네? 유키 검사가 범인이 아니었던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직 수수께끼가 남아있다는 뜻이네 이 증거품의 수수께끼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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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간 건가 받아라 이 파일을 훔친 인물 도둑 도둑이 없죠 지금 도둑 또 다른 진입자의 정체 대체 누가 훔쳤을까요? 도난당한 파일에 들어있던 자료는 어디로 갔을까? 내게 권총을 들이댄 인물은 대체 누구지? 미출기 검사님 왜 그러나 조금 전 검사님의 집무실을 수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어? 검은 조직? 진짜 검은 조직? 이런 이런 명함같이 생긴 이런 검은 조직 이 카드는 뭘까요? 새 마크임까? 아니 이건 까마귀 마크야 새발 까마귀지 오 검은 조직 맞네 까마귀잖아 3조고 이토놓고 길이 용사 자네도 알고 있을텐데 아 이건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대두둑 아닙니까? 어? 괴도키드? 코난 코난 봤던 내 뇌는 투리에 관련된 건 다 내 뇌 속에는 코난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 이건 대두둑 야타가라스의 마크네 야타가라스? 카라스가 까마귀인데 한때 세상을 들썩이하게 한때 해상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명의 의적이 있었다 쟤냐타 정체불명의 신촐기모란 대도둑 야타가라스 뭔가 약간 옷 너무 촌스러울 것 같은 느낌인데 이..이 뭔가 이 그림자랑 머리카락 약간 되게 촌스러울 것 같은 느낌 생김새도 목적도 알 수 없었지만 녀석의 표정은 한결같았다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에서 그 증거를 훔쳐 공개한다 오.. 뭐.. 괴도.. 괴도 잔르? 괴도 잔르도 약간 이런 느낌 아니던가? 야타가라스의 범행은 조용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실행된다 어느 괴도처럼 호들갑스럽게 예고장을 보내지는 않는다 어.. 괴도? 표정이 된 기업은 침입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사에 부정을 저지른 증거가 도착한다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얘가 훔쳐갔다는 그런게 나왔으니까 근데 어떤 검사의 상급 검사의 내용이었으니까 상급 검사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는 걸 수도 있어 이 카드 한장과 함께 한동안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앗! 미추르기 검사님! 카드 뒷면을 보십쇼 음.. 이건? 검사님의 방 번호와 증거품 확보란 말이 적혀있습니다 맞네.. 맞나보다 파일을 훔쳐간 범인은 야타가라스..인건가? 야타가라스 조직 키워드는 모이기 시작했다 내 집무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대도둑 야타가라스의 부활 아니 근데 야타가라스는 야타가라스 본인이 훔쳤는지 아닌지 까진 모르겠네요 이거 근데 솔직히 원래 저런 사람은 총 안 들고 다니는데 저런 느낌의 대도둑은 원래 무기를 안 들고 다니는 법인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징조는 이미 나타나 있었다 나 왜 자꾸 갸라도스 생각나지? 갸라도스? 이틀 전 그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어? 이틀 전? 끝! 챕터 종료 역전의 방문자 1화 클리어 했습니다 일단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군요 게임이 네 일단 게이지도 뭐 큰 문제 없고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그 친구가 계속 꼬아서 얘기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했어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된거지? 애초에 우리가 도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저건 뭐고 이건 뭐고 약간 이렇게 됐달까? 처음엔 좀 약간 헥가닥 헥가닥 했어 몰라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한 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네 대도둑 심지어 큰 사건이었어 그거 하나 훔친 절도가 큰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벌어졌네요 자 하나 한 챕터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역전 에어라인 역전 에어라인 오 내 집무실에서 일어난 사건 개도둑 야타가라스의 부활 갑자기 왜 지금 생각해보면 이틀 전 그때 모든 것을 시작된 것이었다 이틀 전 오? 뭐야 피? 아니 근데 와인이구나 해외 출장 중이라 했으니까 고유 사건은 상공 3000m 밀실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도 저희 고유 에어라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정한 기류로 인해 기내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석에 앉아 편히 휴식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지? 뭐지? 헉! 뭐야 3월 12일 오전 6시 13분 G390 기내 1층 라운지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이게 어 머리야 안 좋은 꿈을 꾼 듯한 기분이 드는군 6시 13분이군 10분 정도 기절했던 모양이야 에어포켓으로 인해 기내가 크게 흔들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에어포켓이라 지진 같은 것에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군 아 내 루이비통 지갑이 와이네 내꺼 아니야? 내껀 준 응? 이건 지갑인가? 내 물건은 아닌데 왜 이런게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거지? 아직 머리가 아프군 지갑은 나중에 분실물로 가져다줘야겠어 지진 다음엔 엘리베이터인가? 뭐지? 흠흠 생각해보자고 흠 나도 참 뭘 망설이는 건지 망설이는 이유는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사건이 휘말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 이거 이거 1편에 나왔던거 아닌가? 1편에 나왔던거 장면 같은데 뭔가 본거 같다? 아닌가? 맞죠? 옛날엔 게임에 나왔던거 같아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의 악몽에 사로잡혀있을 셈이지? 엘리베이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헉 이..이..이게 뭐야 뭐야 누가 죽어있는데? 헉 이게 어떻게 된거지? 왜그러십니까 손님? 자리로 돌아가주..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뭐야 이거 머리가 특이해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안보이시나요? 이거 뭐야 이거? 3단 케이크 뭐야 이거 나 지금 이게 이게 너무 눈에 띄어 이거 헤어스타일이 3단 케이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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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조코 케이크 주..주..주..주..주..주..죽었어 하.. 진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해 하.. 왜그래 무슨 일에도 났어 하.. 살이 짜 뭐 아니야 난 아니라고 어 뭐야 하긴 발견한 사람이 나고 승무원이 뒤늦게 발견했으니까 갑자기 누명을 같은 날 오전 6시 41분 G390 기내 2층 객서 여러분 다들 모이셨군요 승무원 주임 코너미치 이치루입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 기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구수구수구 사고? 살인사건이겠지 수구수구수구수구 이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비행기는 예정대로 비행합니다 어 근데 뭐 헤어스타일 진짜 신기하다 불안정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그 그지만 사람이 죽었잖아 범인은 안심하십시오 손님 범인은 이미 잡혔으니까요 아우 저런 이 지금 체포됐죠 진정해보게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나는 검사인 미추룩이라고 한다 절대로 살인범이 아니야 흥 검사식이나 되는 인간이 살인을 처지르다니 아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어 시신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치 발견만 했는데 아니 근데 수갑도 아니고 밧줄로 묶어놨어 외람된 말씀이어나 미추룩이님이 범인인 건 확실합니다 프로 승무원 어? 프로 승무원으로서 단언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지? 제가 봤습니다 미추룩이님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요 지갑인가? 그 지갑 때문인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미 도착지인 경찰 측에는 신고해 두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기장 권한으로 구속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되게 친절하네 아무래도 상황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군 하지만 이대로 누명을 쓸 수는 없다 고노미치 씨라고 했나? 그치 보통 저런 사람이 범인이잖아 아닌 저 포코페이스 굉장한데? 네? 내게 기회를 주지 않겠나? 기회라고요? 알려주지 않겠나? 자네가 말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아무 변명도 듣지 않은 채 범인이라고 단정듣는 것이 프로 승무원으로서 올바른 태도일까? 알겠습니다 얘기해 드리는 건 괜찮지만 발언하실 때는 못주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설픈 변명은 미츠르기님의 혐의를 더 짙게 만들 뿐이니까요 몇 번씩이나 미츠르기님의 변명을 들어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건 알고 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지? 나는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노미치 씨가 말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무슨 허점 모순이 있을 거다 여기서 모순을 찾는 거군요 승무원과의 기싸움 고노미치가 본 것 프로 승무원으로서 단언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미츠르기님이 범인인 건 확실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봤으니까요 미츠르기님이 피투성이가 된 흉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요 흉기? 흉기가 뭔데? 부디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움직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 소리야? 왜 이게 결정적인 증거인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목격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미츠르기님? 아무래도 돌파구를 찾은 것 같군 일단 피가 아니라 와인이던데 고노미치가 본 것 프로 승무원으로서 단언 잠깐! 잠깐! 프로 승무원으로서? 그게 무슨 뜻인가 승무원은 말하자면 서비스의 프로입니다 승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신속히 응대해야죠 서비스의 프로로서 안심과 신뢰를 드리는 목격 증언을 제공합니다 분명 미츠르기님 마음에도 쏙 들거라 생각합니다 날 고발하려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군 제 정확한 목격 증언에 따르면 아니 저거 머리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거 사각형 머리 어떻게 먹는 거야? 아니 스프레이로 고정해도 저렇게 못 만들겠네 머리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저거 프로 승무원은 가능한 거야? 잠깐! 뭔가 틀이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자신 있어 보이는군 흠... 네 물론입니다 프로 승무원에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살인을 목격하고도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적지 어느 때나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설령 비행기가 추락 직전이어도 커피를 따라 드릴 수 있죠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침착한 판단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약간 이... 뭔가 이렇게 각에다가 말아가지고 스프레이 뿌린 것 같은 느낌이야 인생의 마지막 잔을 손님께 드리는 건 감사합니다 그게 프로 승무원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말해주겠나?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봤으니까요 좀... 잠깐! 뭘 봤다는 거지? 오오 맞혔다 그게 바로 이번에 미추르기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는 목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조명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흉기 아니 흉기가 없었는데 들고 있는 거 지갑 같은 거였는데 흉기인가 그게? 잠깐! 피투성이가 된 흉기라고? 정말로 무시무시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목격한 분이 손님이었다면 패닉에 빠지셨겠죠 자네도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은데 죄가 말씀이십니까? 날 범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말이지 설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살인을 목격해도 손님을 고발할 때도 승무원은 웃어야 하니까요 스마일 스마일 아무래도 승무원은 거짓말도 웃으며 하나 보군 포코페이스를 잘하는 스타일인가봐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움직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이 구속을 풀어주겠나? 미츠르기님은 지금 본인의 입장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라고 했나? 당신을 구속하는 것은 기장님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기장에게는 비행 중에 문제가 있는 승객을 구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실제로도? 실제로도 그게 가능한가? 난동 부리면 저렇게 해놓을 수 있는 건가? 미츠르기님의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나 다름없는 입장인 겁니다 구속을 풀려면 누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증언에 모순이 있는 건 명백하다 제시해야겠군 모순이 되는 증거품을 무기 흉기 흉기 흉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가 있다는 거야? 흉기라고 착각한 부분은 이거일 수도 있겠다 손에 일단 지갑을 들고 있었으니까 유 marksman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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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처럼 소리를 질러 버렸군 아무튼 코노미치씨 자네가 봤다는 뭐지? 자네가 봤다는 말인가? 자네 뭐지? 자네가 보셨다는 말인가요? 비투성이가 낸 흉기를 말이 이상하네 맞아요 뚝뚝 떨어지는 피 지금 생각해도 참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습니다 안됐지만 자네는 프로 승무원 실격인 것 같군 이게 존댓말 했다가 반말 했다가 왔다갔다 하네 말하구요? 이걸 보게 이게 뭔지 알겠나? 지갑이네요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커보이지만요 장지갑인가봐요 엘리베이터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때 내가 들고 있던 것은 바로 이 지갑이다 네 그럴 수가 내 생각에는 지갑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갑을 이제 열어가지고 돈을 뿌리면서 죽어라! 카드도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던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아니 나는 아니 저는 지갑에서 피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 지갑은 보다시피 얼룩이 졌다 냄새를 맡아보게 이 진한 향기 이건 포도주스 얼룩이다 와인이겠죠 앗 앗 앗 그럼 그래 자네는 포도주스를 피로 착각한 거야 비트성이가 된 흉기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 그럴 수가 좋아 이걸로 내 누명도 벗겨졌겠군 잠깐 잠시만요 아니 그래도 지갑도 무거운 걸 넣으면 흉기가 될 수 있습세요 이건 무슨 말투죠? 아니 이게 무슨 말투죠? 넣으면 흉기가 될 수 있습세요 뭐가 들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씹쇼 동요한 탓인지 존댓말이 이상해졌군 안을 볼 필요도 없다 가벼우니까 아니요 직접 내 누명을 볼 때까지는 납득할 수 없습십니 씹십니 이거야 원 어쩔 수 없지 고노미치 씨 지갑을 열어 안쪽을 조사해 주겠나 알겠습니다 승객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 내키지 않지만요 근데 증거품인데 저렇게 맨손으로 만져도 되는 거야? 포도주스로 얼룩이 졌다 내가 떨어뜨렸으면 절대 고의는 아니다 일단 됐고 이렇게 하면 열리는 거고요 지갑 안에는 여권만 들어있는 것 같군 돈도 없네 보시다시피 안에 들어있던 건 이 여권뿐이다 흉기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 이제 납득이 가나? 잠깐! 잠시만요 미치루기님 아니 이 여자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왜 그러지? 그 여권은 대체 어느 분 것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나도 궁금했던 참이다 이! 이건! 뭐야 누구야? 누군데? 역시 역시 그랬군요 죽은 사람 건데 이 지갑은 아크비 힉스님 힉스 즉 피해자님의 소지품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웠다 아내는 여권만 들어있었다 당신이 피해자님의 지갑을 훔치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누군가가 내 옷에 넣어놨어 뭐 뭐라고? 미치루기님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갑을 꼭 쥐고 계셨다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잘못 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범인을 착각한 건 아닌 모양입니다 이 여자 여성분 되게 나랑 대화를 할 생각이 딱히 없나 보네 이분의 추리 미치루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흉기는 그 지갑이 아닙니다 아크비 힉스님을 살해한 다음에 빼앗은 물건이니까요 믿기 힘들지만 돈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크빈 팀의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아니 돈이라니 그러게 말이야 풀어딱지 떼야 되겠는데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건가? 흉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살인 현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서 있었다는 건 의심받기에는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이건 뭐 동의합니다 네 어쩔 수 없죠 피해자의 물건을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 의심받을 만하긴 해 근데 이 안에 모순이 있겠죠 자 아까도 뭘 들고 있었다고 하긴 했지만 자 일단 죽어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 사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여 지갑을 들고 있긴 했어도 어떻게 죽였는지까지는 다 풀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걸로 내 누명도 벗겨졌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무슨 뜻이지? 왜냐하면 그 지갑은 아크빈님을 살해한 다음에 빼앗은 물건이니까요 잠깐 빼앗았다고?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손님께 빼앗았다라는 신뢰되는 말을 하다니 조금 전에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미츠르기님께서는 지갑을 빼앗으셨던 겁니다 그런 건 아무런 아무 상관없다 왜 내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야 하지? 저 여자 목에 있는 걸로 목 졸라 죽인 거 아니야? 저 목에 있는 리본 되게 큰데 잠깐! 잠깐! 흠 내게 동기가 있을 턱이 없이 피해자와는 우연히 같은 비행기에 탄 사이일 뿐이니까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죠 거연이가 승무원이 추리하고 있는 것도 웃기죠 뭐라고? 1등성에 타신 손님이라면 누구는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래요 오 돈 돈 돈 돈이 목적이라고?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 건가 미츠르기님도 1등성에 타신 손님이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간에 문신처럼 새겨진 11자 주름 그 정도는 아니잖아 갑자기 외모 공격을 그렇게 찌물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돈이 궁하신 분의 얼굴이 틀림없다는 것을요 심증 미쳤어 와 심증 대놓고 얘기해 그냥 그냥 자기가 질에 짐작해가지고 지금 저 사람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당신은 관상이 돈이 필요한 관상이야 이런 거잖아 이거야 원 진지하게 부정하기도 한심하지만 코노미치씨의 발언과 모순되는 증거품을 제시해줘야겠어 다 봤어요 그러면 아 잠깐만 어디서 제시를 해볼까 빼앗은 물건 돈이 목적이다 돈이 목적인데 바닥에 돈이 흩뿌려져 있죠 카드랑 다 난리가 나있어요 돈이 목적인데 지갑 안에 돈은 없고 바닥에 돈은 뿌려져 있어 도대체 돈을 뺏으려고 한 게 맞을까 지갑 안엔 여권밖에 없었던 거는 초반에 썼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잠시 기다려보게 또 또 또요 코노미치씨 자네는 알아채지 못했나 자기가 한 추리에 모순을 무슨 말씀이시죠 이 사건은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일 수가 없다 그 사실은 현장의 상황을 보면 명백하지 않나 그치 바닥에 돈이 뿌려져 있잖아 돈이 어 근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도 안 되네 처음은 쉽게 하려고 해서 그런가 제시한다 현장에 흩어져 있던 물건을 잘 보게 앗 그래 바닥에 흩어져 있던 물건은 지폐 그리고 동전 자네 추리에 따르면 범인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갖고 싶어 한 거지 아 아 아마도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을 때 피해자의 지갑이 떨어졌겠지 그때 내용물이 다 흩어진 거다 범인도 그걸 알고 있었겠지 하지만 범인이 흩어진 지폐를 주우려 하지도 않았다 그 그래도 지갑을 있어 게다가 아크비의 지갑에 든 건 여권뿐이었다 아 그럼 저 돈은 어디서 났지요 제가 가서 추워도 될까요 금품을 노린 범행이라면 아무것도 안 든 지갑을 대체 왜 훔쳤겠나 그치 지갑을 훔칠 이유가 없죠 이 방 어떻게 된 거야 웅성웅성 저 승객이 굴아쳤어 웅성웅성 아니 저 승객이래 저 승무원이 굴아쳤어 아니 저 사람 교육 제대로 받은 거야 웅성웅성 웅성웅성 승무원이 착각했다는 거야 저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고 흥 한심하곤 괜히 소란 피어서는 웅성웅성 수고수고수고수고 수고수고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츠르기님 감사 아니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미츠르기 삼아 뭐야 대체 뭐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뭐지 고노미치씨 통역을 부탁해도 되겠나 보르지니아어 인듯한데 저 저는 보르지니아어는 몰라서요 다른 승무원에게 속이려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했네 어 누구지 응? 통역은 필요없네 일본어라면 알아듣겠지 응? 뭐야 할 줄 알았던 건가 거기 승무원 아 아 네 공항에 돌착할 때까지 그 놈을 구속해두게 뭐야 이 사람 미스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뭐가 이야기는 끝났네 날 구속하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해주겠나 이놈 감히 내게 쓸데없는 시간을 쓰게 할 셈이냐 뭔데 이 사람 먼저 끼어든 건 그쪽이면서 나는 1초라도 오래 미술품과 놀고 싶다네 그걸 제외한 시간은 전부 쓸데없는 시간일세 너놈은 그거구먼 나는 알고 있네 무한 후치 그래 일본어로는 그렇게 말할 걸세 무한 후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실례지만 당신은 누군가 싱크 화이트 2세 보루지니아에 제일 가는 대부호 1세 후암무치 게다가 평범한 부호가 아니지 미술상 아름다움을 파는 대부호 화이트님 조금 전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요? 응? 미추르기님이 속이려 한다고 하셨죠? 그런 것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겐가? 어쩔 수 없구먼 딱 한 번만 말하겠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시가? 시가? 아 이거 말하는 거야 뭐야 글씨가 잘못 써진 거야 아니면 해석 해석이 잘못된 거야 뭐야 다니엘처럼 낭비할 생각은 없네 그런 거 치고는 말이 많군 나는 봤다네 피해자의 남성이 거기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라운지로 내려가는 모습을 아 그렇구먼 시간은 오전 6시 정각이었지 사랑과 설국의 삼바보야 음 그게 무슨 뜻이죠? 오전 6시 오전 6시라고? 진짜 왜 그러시죠 미추르기님? 6시? 알아챈 모양이구먼 지금 몇 시지? 승무원! 시신이 발견된 시간은 몇 시인가? 에어 포켓을 빠져나오는 후니까 오전 15분... 오전 15분... 오전 6시 15분경 아! 아크비라고 한다? 그 남자가 살해당한 건 그 15분 사이겠구먼 15분 안에 아 사람과 설국의 삼바 저기도 있네 그동안 라운지에 있던 사람은 술을 타는 사람이야 아니면 술 수집가야 뭐야 기내에 있는 술은 다 먹게 생겼는데 여기는 음식을 엄청 먹네 나도 아직 밥을 다 안 먹었단 말이야 다른 생략들도 똑같이 알리바이가 있네 이는 없겠지? 음... 묵묵부답! 역시 아무 말도 못하는구먼 지금은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아니야 호! 뻔뻔스럽기는 증거라도 있나? 미추르기님 역시 당신이 미스터 화이트 당신의 목격 증언은 확실한 거겠지? 당연하지! 나는 그 남자를 계속 지켜봤네 왜지? 왜 지켜본 거죠? 계속 조그만 아 그러니까 기계를 만지자 거리더구먼 기계라고? 맞네! 일본어로는 그렇게 말하잖아 기계? 계속 타닥타닥 거리는 게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네 뭔지 짐작도 안 가는군 컴퓨터 같은 건가? 핸드폰인가? 기계? 화이트님은 휴대전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맞네요 핸드폰이네 말씀대로 피해자님은 휴대전화를 소중히 들고 계셨습니다 휴대전화? 1등석 손님답지 않고 네! 비행 중에는 핸드폰 꺼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기계를 극도로 싫어한다네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천박한 뿅뿅 소리나 내고 말했세 암튼 나는 틀림없이 봤다네 코노미티씨 네 내가 사건의 현장을 조사해봐도 되겠나? 네? 현장을 조사하시겠다고요? 시간을 약간 준다면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지 흠! 무모하구만 불에 뛰어드는 나비 일본어로 문명 그렇게 말할걸세 조금 전에도 나는 스스로 누명을 벗었다 이번에도 반드시 혐의를 벗고 말겠다 코노미티씨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간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 알겠습니다 기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흠! 그런걸 허락할 리가 없지 정숙하십시오 긴급시의 판단 권한은 기장님에게 있습니다 기장님의 판단을 여쭤보고 올테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오우 기장님 조사한다는 구실로 증거를 없을 작정인건 아닌가?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흠! 과연 그럴까? 오 빠른데 미추르기님 기장님께서 사건 현장 조사를 허가했습니다 이! 말도 안돼! 코노미티씨 고맙군 다만 아! 다만 제가 감... 다만 제가 감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괜찮으시겠죠? 그건 상관없네 내가 의심받는 상황인걸 생각하면 당연한 판단이지 미추르기님의 조사는 제가 책임지고 감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편히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미추르기님 가실까요? 제게 용건이 있을 때는 T를 눌러주십시오 사건 현장은 1층 라운지였지 내가 움직이는 건가? 사람들한테도 자 일단 여기서부터 다 볼게요 아크비의 좌석이다 화이티씨가 말했던 기계는 보이지 않는 분 엘리베이터 안에 떨어져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군 일단 사건 현장으로 그냥 갈게요 여깄다 같은 날 오전 7시 26분 G390 기내 1층 라운지 고놈의 칠씨 조금 전에는 고마웠네 아니요 허가를 내린 건 어디까지나 기장님이니까요 저도 아직 미추르기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추르기님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니까요 화가 나면 제 네모머리가 풀어질 거예요 그걸 잘 보고 감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다 명심해두지 조금 전 기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비행기는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신속히 자리로 돌아가 주셔야 합니다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가 제한시간인 건가 그 전까진 화이트 씨의 목격 직원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나저나 이 비행기 어딘가에 범인이 숨어있을 가능성은 없나 그건 말이 안됩니다 왜 말이 안되지? 공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근데 왜 범인이 있을 거라는 게 말이 안돼 내부의 소행이 맞잖아 손님들을 객실로 모은 다음 기내를 철저하게 수차를 쓰니까요 비즈니스나 이코노미 클래스에는 직원용 카드키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고 각 통로에 카드키를 사용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즉 1등석에 있는 누군가가 범인인 게 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확실하다는 뜻이군 뭐 때문에 살인을 살해당했을까요? 뒤통수를 가격당한 것 같은데요? 이 뒤쪽에 꺼먹은 거 보니까 피가 흘러내린 자국 같은데 그리고 그 후에 이곳에 접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조사 시작 1층 라운지 그럼 시작하도록 하지 뭐부터 시작하실 셈인가요? 음... 화이트 씨의 주장은 이러했다 사건은 오전 6시부터 6시 15분 사이에 일어났다 그동안 라운지에 있던 사람은 나뿐이었다 따라서 나만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 범인은 어딘가에 있었을 거다 그치? 나 말고 누군가는 있었겠죠? 미츠르기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면 그러겠죠? 그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선 정보를 모아야겠군 오케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지? 1층과 2층뿐입니다 지하화무실에도 갈 수 있지만 직원용 카드키가 필요합니다 승객이 갈 수 있는 곳은 1층과 2층 이게 직원도 의심해야 돼 솔직히 본인은 쏙 빼고 계속 그러는 건지 일단 기장은 아니야 기장은 운전해야 돼서 기장님들은 아닌 게 운전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가 혼자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쵸? 수사한 곳이 있으면 샅샅이 조사해보자 자 봅시다 일단 둔기로 맞은 부위 같죠? 트로피로 가격 따온 것 같은데 하필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신이 나오다니 역시 역시 죽은 걸까요? 그렇지 시신이 눈앞에 있으니 아무래도 동의하는 모양이군 아크빈님 죽었다면 대답해 주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대답해 이게 무슨 말이야 동의하는 수준을 넘은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시신의 상태는 후두부에 피가 배어 나와 있다 이게 사인인가? 상당히 격렬하게 폭행당한 모양이지 트로피로 후두부를 가격 당했어요 안경도 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기 같죠? 피가 묻어있는 트로피 이건 뭐지? 아주 불길하게 생겼군 너구린가? 저희 회사 마스코트인 고유군 저금통입니다 아 저금통이구나 기내 상점에서 파는 물건이죠 한정 판매 상품이라 그게 마지막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저금통으로 뒷머리를 가격 당한다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나? 기내 상점? 네 라운지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은 셔터를 내려두었지만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열려있었습니다 내가 살려고 했는데 저 레미티드 에디션 내꺼였는데 이 자식이 저걸 손에 있는 걸 뺏어서 머리에다가 혈흰이 묻어있고 이게 흉기일까? 흉기일 가능성이 높죠 이건 뭐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는 건 뭐지? 무언가가 부족한 기분이 드는데 뭐가 걸려있었던 것 같은데 돈이 바닥에 흩어져 있다 아마 그 위에 지갑에 들어있던 거겠지 돈은 됐고 시체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손도 된 것 같고 웬만한 건 다 했네요 다 찾은 것 같다 아니야 다 안 찾았어 주머니 주머니에서 뭔가가 삐져나왔군 미안하지만 주머니 안을 조사해봐야겠어 이건 사진인가? 어디 박물관인가 봐요 어딘가의 건물 안에서 촬영한 사진 같군 사진 발견 여기 추리가 떴네 아니야 아니야 잘못 눌렀어 뭔가 또 있다는 소린데 꼼꼼하게 봅니다 일단 시체는 다 됐는데 추리를 해야 된다는 소린가? 보통 다 보지 않으면 핸드폰은 체크가 아 핸드폰 돈 됐고 얘네 됐고 카드도 됐고 뭐지? 아 여기서 추리할 수 있는 아이고 잠깐만 아 백로그 이런 거 필요 없고 뒤로 가서 이거를 찍고 사진 사진으로 그런가 이거다 아크비가 가지고 있던 기계가 없다 핸드폰에 뭔가 있네 기계요? 음 아니 휴대전화 말이다 그게 사라졌으니 범인이 가져간 거라고 봐야겠지 오 핸드폰 그러네요 핸드폰 없어졌네요 여기 분명히 뭔가 더 있는데 원래 다 보면 체크가 돼 있는데 일단 다른 데 보고 와서 해볼게요 신발 신발 바닥에는 포도주스가 묻어있지 않다 에어포켓 2 이곳에 왔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군 음 오케이 다 봤다 발밑에 음료가 쏟아져 있어도 동상은 알 길이 없다 이 동상의 모델인 카와사키 고유는 생전의 포도주스를 매우 좋아했으니 눈앞에 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무덤처럼 질급하는 오케이 엘리베이터 앞에 포도주스가 쏟아져 있다 에어포켓 때 쏟아진 거겠지 깨끗이 청소 깨끗이 청소해야겠네요 찾았다 어? 뭘 찾아? 왜 그러시죠 미추르기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 이곳에 남기지 중요한 증거는 뭐지? 아니 찾았다며 이 정도면 본인이 찾은 걸로 해야지 내가 알아맞춰야 돼 야 말을 난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말을 해주든가 아 발자국이다 발자국이 있는데 잠깐만 그 다음 제시한다 발자국이랑 아 발자국 포도? 아니 포도주스? 랑 지갑? 미추르기님 어떤 것을 확인하면 될까요? 아 아니네 발자국인데 잠깐만 이...이건 뚜렷하진 않지만 이건 발자국이라고 봐야겠지 이건 역시 그래 아마도 범인의 발자국일 거다 미추르기님 당장 모든 사람의 신발을 확인해보죠 아니 그럴 필요 없네 안타깝게도 발자국을 대조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진 않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케이 일단 여기도 찾았고요 에어 포켓의 충격으로 양초와 잔이 쓰러져 있다 그나저나 그렇게까지 기내가 흔들린 건 간만이었어요 아 저는 부끄럽게도 지진인 줄로 착각해서 순간 가스밸브를 찾았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됐던 모양이군 아니 약간 프로 승무원의 느낌이 아니야 이 사람 이름이 사실 저 뒤에 이름이 풀네임이 프로가 붙어있는 게 아닐까 프로가 아니야 기절했던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부서진 의자가 에어 포켓의 충격을 말해주고 있다 아 이 의자가 부서지다니 미추르기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의자에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가치? 이 의자는 로김다가 이 비행기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로김다 리더분이 앉으셨던 의자입니다 로김다가 뭐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밴드의 이름입니다 일본에서 인기였을 적엔 젊은이들 사이에서 끝없이 임다를 붙이는 게 유행했었는데 미추르기님은 모르시나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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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형사가 그래서 그런 말투를 썼던 것일까? 아 그런 음악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말이지 어 뭐 나오네 다음에 이터노 코기리 형사에게 물어봐야겠군 아니 그만두자 시인하서 떠들면 곤란하니까 피아노 이 피아노는 우리 비행기가 자랑하는 그랜트 피아노입니다 안 해도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죠 아니 잠깐만 CD 플레이어로 연주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음악만 틀어놓는 거 아니야? 그건 피아노가 아니지 않나? 손님이 연주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허세를 물고 싶은 사람도 있나 보군 별걸 다 갖다 놨네요 에어 포켓의 충격으로 병과 잔이 깨진 모양이다 여긴 유리퍼 편이 흩어져 있다 지나갈 땐 조심하도록 미추르기님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추르기님이 제게 친절히 대해주셔도 미추르기님의 혐의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단호하네요 음 단호하네 그, 그, 그럴 속셈으로 충고한 건 아니다 저런 빨 카운트에서 하늘이 보인다 구름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미추르기님 저 구름은 꼭 말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날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군 뭐라고 말하고 있나 제 추측이지만 옛날 이야기 같은 대화를 하고 있겠죠 구름은 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가 둘 다 약간 F 성향이 짙은 쪽이군요 답지대에는 스카이 매거진이 놓여 있다 이번어 특집은 일본어 퀴즈입니다 최근에 일본어가 두드러지게 오염되고 있으니 아아아 최근에 일본어가 두드러지게 오염되고 있으니 이런 특집도 괜찮군 저도 가끔 존댓말을 틀리게 쓸 때가 있어서 주의하고 있으십니다 실시간으로 틀리게 쓰고 있는데 어 왔다갔다 둘 다 이름이 네 글자니까 왔다갔다 하는 게 신경 쓰이네 집중을 해야 돼 그 문은 승무원실로 연결됩니다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난다 일반적으로 좋은 향기라 불리는 향기다 적어도 나는 관심이 없지만 미추르기님 계속해서 라운지를 조사해 주십시오 알겠다 미추르기님? 아 실례했군 냄새가 좋아서 그런가 자리를 뜨지 않았어 한동안 이 동작은 대체 뭐지? 이 인물은 고유 에어라인의 창시자인 카와사키 고유입니다 왼쪽이 40세 때 오른쪽이 80세 때의 용맹한 모습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르지? 둘 다 똑같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40년 동안 늘 저랬단 말이야? 이 셔터 너머에는 기내 상점이 있지만 기장님의 허가가 없어서 셔터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단선은 라운지 안에 반드시 있다 찾아내야 해 다 본 것 같은데 그쵸? 안 뜨는 거 보면 다 본 것 같은데 이 쪽도 보고 여기도 보고 가운데 맞고 다 본 것 같다 그러면 엮어보자 일단 깨진 안경 타살과 아까 얘기했던 무기 같은 이걸 엮어볼게요 무기 타살 시신 옆에 놓인 피 묻은 저금통 이건 바로 아 미추르기님 저 이제 알겠습니다 뭘 말인가 고유군도 다쳤어요 모서리 부분을 보세요 아우 세상에 그게 어쨌다는 거지? 어떠세요? 미추르기님? 수상하죠? 흠 아무래도 이 저금통이 흉기인 모양이다 역시 그랬군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사람 대체 어떤 줄이란 거지? 오케이 기내상점에서 전시했던 상품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혈흔이 묻어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일단 엘리베이터랑 포도주스? 아니 엘리베이터랑 깨진 안경 이거랑 쏟아진 포도주스 여기에 범인이 있었다는 증거죠 발자국 어? 아니야? 아 이게 아니야? 범인의 발자국 아닌가? 엘리베이터랑 깨진 안경? 아니야 그러면 두 개가 연결될 리가 없지 이거랑 엘리베이턴가? 그러면 포도주스랑 깨진 안경은 연결이 안 되는데 잠깐만 일단 엘리베이터 해볼게요 뭐지? 맞네 엘리베이터 1, 2층 에어포켓 직전 라운지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만약 범인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었다면? 그치 안에서 공격당했으니까 함께 타고 있었다? 함께 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안경인가? 이게 포도주스가 발자국이 있다 보니까 함께 타고 있는 거에 포도주스 연결해 볼게요 왜냐하면 내린 뒤에 포도주스를 밟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 찾았다 왜 그러시죠? 미추르기님 나 말고도 누군가가 이곳에 있었다는 건 분명하군 네? 그게 정말인가요? 이 여자 수상하지 않아요? 저 여자? 신발 발자국은 저 승무원이 신은 구두는 아닌데 신발이 얼마든지 갈아 신을 수 있으니까 그래 간단한 일이네 증거는 이 포도주스가 묻은 발자국이야 이 발자국이 가리키는 사실은 명백하다 바로 아크비가 아닌 인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는 증거라 할 수 있지 하지만 아크비님이야 발자국일지도 모르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 안 묻었잖아 자세히 보게 피해자의 신발은 깨끗하다 즉 엘리베이터에는 아크비 말고도 다른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는 뜻이라네 오케이 조사 종료 오케이 끝났죠 음? 그런 것 같아요 살인을 하고 내린 상태에서 미츄르기를 만나고 미츄르기를 기절시킨 다음에 저 사람 지갑을 미츄르기 품에 넣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데 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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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라맨 쏠라맨 뭐야 흐으으으 이럴 수는 없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네 어? 알겠나? 영화가 늦어지는 건 비행기 도착이 늦어지는 것과 다름없다네 이 사람 화가 많은데? 음 하지만 영화는 에이 됐네 시간 낭비로구먼 화이트님 무슨 일이신가요?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합니다만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나 어떤가 검사 자네의 결백은 증명할 수 있겠나? 미스터 화이트 원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미스터 화이트 내 목격증은 이상하다는 겐가? 미스터 화이트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지 미스터 화이트 미스터 화이트 다시 한번 자세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나? 미스터 화이트 바라던 빨세 미스터 화이트 그건 내 회중시계의 바늘이 오전 6시를 가리켰을 때였지 라운지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 그 15분 후였지 않나? 그때 라운지에 있던 건 자네가 범인이 틀림없지 화이트 시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있다 범행이 일어났다고 추측되는 시간에 라운지에는 나뿐이었다 미스터 화이트 미스터 화이트 차 얼른 왜 짜증이 지비는 거지? 이게 뭐야 이거? 포즈 뭐야? 똥침한다는 거야 뭐야? 포즈 뭔데? 어떻게든 이 증언을 뒤집어 엎겠다 자 보자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봤다고? 잠깐! 잠깐! 미스터 화이트 그때 엘리베이터 안을 본 건가? 그래 당연히 봤지 피해자는 혼자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나? 그렇네 탄 사람은 그 녀석밖에 없었어 이 발언을 그냥 넘길 수는 없겠군 혼자 있지 않았지 탄 사람은 그 녀석밖에 없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를 제시하면 되려나? 그쵸 엘리베이터 자체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이거 한번 보여줄까? 다른 범인이 있었다는 걸 이미 증명이 돼가지고 있어! 흠 저런 저런 미스터 화이트 뭐냐? 당신의 증언은 완전히 모순된다 무슨 뜻이지? 엘리베이터 앞을 자세히 봐주겠나? 포도 주스가 쏟아져 있지 그게 어땠다는 겐가? 자네가 쏟았나? 아니 에어 포켓의 충격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발자국이다 발자국이라고? 그래 엘리베이터 안에서 라운지로 이어지는 이 발자국은 아크비가 아닌 누군가가 내린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는 한 명이 더 타고 있었을 거다 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까 에잇 잘라 잘라 이 말 못 알아듣지 넌 바보 멍청이 당신이 통역해줘 그러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네요 오우 야 이 누나 야 이 누나 괜찮은데 야 아니 승무원 복장이 저래도 돼요? 아 와 오우야 와 승무원 복장이 이야 프로 프로 어 어 안경이 잠시만 어 안경이 잘 안 씌워졌나? 어 프로 승무원은 다르군요 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분명 혼자였네 왜냐면 내가 봤단 말일세 음 미츠르기님 제가 보기에 화이트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중간에 누가 탔네 이게 어떻게 된거지 아닌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위에 타고 있었나 그 위에 이렇게 천장 이런데 타고 있는 경우 있잖아 미스터 화이트 다시 한번 자세한 얘기를 들러주겠나 뭐 뭔 일이 있었던거지 목격한거 아크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짜증이 난 상태였네 몇 번씩 계속 회중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지 나는 자리를 뜨는 녀석의 모습을 별생각 없이 눈으로 쫓았네 녀석이 탄 엘리베이터 안에도 전부 다 봤지 안도 봤대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네 보자 화이트님 너무 흥분하시면 안됩니다 뭐냐 니 녀석도 내 말에 불만이 있는거냐 야 닥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어딘가에 모순이 있을거다 그걸 찾아내야 해 자 생각해봅시다 보자 아크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짜증이 난 상태였다 몇 번씩 계속 회중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 자리를 뜨는 녀석의 모습을 별생각 없이 눈으로 쫓았고 녀석이 탄 엘리베이터 안에도 전부 다 봤지 타기 직전에 안을 봤다는 건가 일단은 다 추궁에서 들어봅시다 이 모든 말로는 사실 뭘 제시해야 될지 모르겠어 잠깐 잠깐 지금도 짜증이 난 것 같아 보이는데 도발하는데요 도발한다 도발 도발한다 내가 짜증이 나지 않았을 때는 미술품이 손에 들어왔을 때 뿐이네 인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짜증내면 보냈겠군 아크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더욱 짜증이 난 상태였지 몇 번씩 계속 회중시계를 확인 잠깐 잠깐 왜 그렇게 회중시계를 쳐다본 건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네 어 무슨 일 그러고 보니 아까도 저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것 같던데 영화 상영 시간 때문에 승무원에게 클레임을 걸고 있었지 내 시간을 돌려주게 돈으로 이렇게 말했세 영화? 기내 상영 영화 말인가? 아까 스카이 매거진에 어 여기 그런 게 있구만 사랑과 설국의 삼바 난 저게 왜 이렇게 잘 보이지? 박력 넘치는 액션 서스펜스 로맨스 120분짜리 사랑과 설국의 삼바 저 너무 궁금해 저 내용 너무 궁금하다 영화 소개와 상영 시간이 적혀있었지 이 비행기에서 상영 예정이었던 사랑과 설국의 삼바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해외 선행 상영 영화였네 나는 영화를 기대했다네 계속해서 해준 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단 말일세 나는 비행기에 탈 때마다 바늘을 다음 도착지에 맞춰놓는다네 어? 비행기 탈 때마다 바늘을 다음 도착지에 맞춰놓는다고 그러면 오전 6시에 본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자기가 맞춰놓은 시간을 그냥 그 사람이 탄 시간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 뭐지? 그럼 시간이 틀린 거잖아 지금 영화 시간도 그럼 틀린 거 아니야? 시각은 잘못되지 않았어 그런데 영화 상영이 늦어졌지 뭔가 그것도 엄청나게 뭐야? 뭔 소리야 그게 그 회중 시계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줘야겠어 구라쟁이 영화가 시작하지 않아서 몇 번씩 회중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네 한 번만 더 하지 잠깐! 잠깐! 영화가 이 스카이 매거진에 나와있는 영화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 설정을 잘못한 건데 이거 이런 거면은 그냥 미츄르기가 일어난 시각부터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맞네 사람과 소극의 삼바가 상영되길 기대하고 있었지 나도 기대돼요 코노미티씨 이 영화는 제 시간에 상영됐나? 추리에 참여하시죠 추리에 모두 참여해주세요 네 예정된 시간대로 상...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넌 참여 안해도 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추리를 시리로 들었나봐 심지어 핸드폰 뒤집어놔서 화면도 안보였는데 깜짝 놀랐네 네 예정된 시간대로 상영했습니다 그렇다는군 자느라 못 본건 아닌가 뭐씨? 나를 의심하는 겐가 아니 그.. 그런건 아니지만 영화를 보지 못했다니 어떻게 된거지? 몇번씩 회중시계를 확인했으니 틀림없다네 이 사람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느낌인데 그래 이게 문제야 이거 잠깐! 아니 미스터 화이트 방금 그 증언 사실인가? 그래 나는 바쁘니 말일세 다음 도착지에 가면 곧바로 어? 설마 이 사람 핸드폰 가지고 있어서 시간 알고 있는거 아니야? 보니 회중시계는 도착시간에 맞춰놨잖아 가야할 곳이 있네 시간을 맞출 결을조차 없지 그렇군 그건 아주 중요한 증언이다 흠! 아부를 떨어봤자 1센트도 안줄걸세 상관없다 그 증언 들었으니 충분해 자 제일 중요한 증언이긴 해요 이거 아까 이거가 일단 제시할 거를 찾아보자 이게 맞을까 핸드폰은 아직 아니고 영화 시간표 제시를 하는게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봐! 음... 미스터 화이트 조금 전 당신이 이렇게 증언했다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바늘을 다음 도착시에 맞춰놓는다네 그래 이 말이 모순이지 말이 안되잖아 도착지에 맞춰놓는다 그 말은 당신의 시계는 도착지의 시간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그렇겠지 시계가 정확하다는 것에 6센트를 걸 수도 있네 이걸 봐 이걸 봐주겠나? 자 영화 시간표 이 스카이 매구진에 따르면 비행기 내 시간은 중계지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 여기 써져 있잖아 표기념 모두 중계지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써져 있죠 당연히 영화 일정도 그걸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지 코노미치씨 이 비행기의 중계지는 어디지? 우리 비행기의 중계지는 서북민국입니다 서북민국 어디야? 모르는 나라 서북민국 어디야? 어디냐 저긴 서북민국이라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였지 대한민국인가? 아니 뭐야 서북민국? 우리 비행기의 시계는 중계지의 시간에 맞춰져 있으므로 기내시간은 서북민국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뭐, 뭐 씨? 서북민국과 도착지의 시차는 대략 3시간 그거 대한항공인가 봐요 조정한 시간만큼 일정이 헛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헉, 나니? 도착 시의 시간에 맞춰놨다면 시계가 3시간 빨랐다는 뜻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목격 증언도 바뀌게 되지 백만센트를 걸 수도 있어 일단 6시로 확인했다면 3시간 차이 나니까 새벽에 살해당한 건데 당신이 아크비를 봤던 건 3시간 전인 오전 3시였던 거다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백만센트씩이다 이제 내 누명은 벗겨진 거라고 봐도 되겠지 그러니까 범행 시 범행 시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이네요 그렇다 범행 시간은 화이트 씨가 피해자를 목격한 오전 3시부터 시신이 발견된 오전 6시 15분 사이가 되겠지 너무 크다 근데 사이가 너무 크다 3시간이나, 시간이 엄청 벌어졌어 그동안 아크빈은 어디에 있었을까? 저기 잠깐만요 자네는 누구지? 그게 말이죠 아 클로즈업 됐네요 네, 승무원 섹시한 승무원 누나 섹시, 섹시 승무원인 시라오토 와카나라고 해요 시라오토 노래 바뀐 거 보소 무슨 일인가 그.. 시간은 좀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야? 시라오토씨 힉스님은 오전 5시에 자리에 계셨답니다 아, 그러면 3시에 엘리베이터 탈 때는 멀쩡했고 아, 근데 저 사람은 오전 3시에 뭐 한 거야? 잠도 안 자고 아, 뭐 시차가 있었을 순 있지만 그러면은 5시에 자리에 있었다고 그 전에 살아있었단 거네요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러면 1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1시간 15분 아, 그러고 보니 중계지에서 탑승객 확인을 했습니다 본 비행은 오전 4시부터 5시까지 중계지인 서봉민국에서 급유 및 화물하역 작업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승연차는 불가능하니 아, 승객 여러분의 승연차는 불가능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민국에 착륙했을 때 말인가 아마 급유 작업을 했다고 했지 네, 서봉민국 시간으로 오전 4시부터 5시까지였습니다 그동안 타고 내린 승객은 있었나? 아니요 서봉민국에서 내리신 분이나 새로 탑승하신 손님은 안 계십니다 직원은? 화물 반입은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승무원은 둘 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큰 곳에 승무원은 2명밖에 없는가? 원래 승무원은 2명만 있나? 좀 많이 있지 않나? 한 4명 정도 있지 않나? 직원과 승객이 타고 내리지는 않았다 그렇게 봐도 되겠군 서봉민국에서의 급유를 기록했다 오전 4시부터 5시까지 일단은 살아있는 시간은 5시부터 6시 15분 사이로 대충 추려줬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오전 5시에 출발할 때는 아크빈님은 아직 자리에 계셨죠 오전 5시에 아크빈은 아직 자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범행 시각은 오전 5시부터 6시 15분 사이겠군 그래서 미츄르기 씨는 몇 시부터 라운지에 계셨나요? 음.. 난 비행기가 서봉민국을 떠나자마자 바로 라운지로 갔으니 앗 자네는 계속 5시부터 라운지에 있었던 겐가? 아우 세상에 그러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또 용의자 선상이 올라가는데 역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자는 자네뿐이잖아 미츄르기 님 오전 5시부터 계속 라운지에 계셨던 게 확실합니까? 안타깝게도 확실하다 그렇다면 발자국은 어떻게 된 거죠? 간단하네 자네는 아크빈이 라운지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살해한 후 시신을 엘리베이터로 옮긴거지 그때 에어포켓이 발생한 거라네 내 목격증언은 잘못되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시간 같은 건 상관없어 사건은 전부 라운지에서 벌어졌으니 말일세 아니 이 사람은 아까부터 거짓 증언해 놓고선 뭐 이제와서 또 끼어드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당당하니? 아까도 거짓 증언해가지고 영화 시간 착각하고 난리났구만 갑자기 끼어드네 사건은 전부 라운지에서 벌어졌다고? 과연 정말 그럴까? 아니 무슨 뜻이지?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화이트씨 그렇게 단언하기엔 부잔스러운 증거품이 하나 있다 사건이 라운지에서만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어... 이거! 상점! 상점 물품이 있었죠 왜냐하면 상점 물품 닫아놨는데 상점 물품이 여기 있어요 기내상점에 전시되어 있던 상품이 이걸로 증명할 수 있겠죠 상점 근처도 갈 수 있었다는 소리 받아라! 흉기 이건 기내상점에서 파는 물건이라고 하더군 이런건 라운지에는 없었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나? 흠! 그런게 무슨 대수라는 말인가 미리 기내상점에서 준비해오면 되지 자네가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증거는 되지 않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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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어? 아닌가? 왜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족 되는거지? 어? 어? 뭐야? 잠.. 잠시만요 뭐..뭐..뭔가? 저..저..저기 그게 미츄르기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음?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하는 겐가 음..음..그러니까 그게 그 저금통은 기내상점에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지? 오전 5시 40분경입니다 시계를 항상 여러분들 이런거 보면 느끼시죠 항상 시간을 확인하고 사십시오 어? 이런.. 이 시계를 본 어? 저 저금통을 본 시간을 저렇게 정확하게 대충 기억하고 있다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항상 시간을 보는 시계를 보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세요 언제 이런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잖습니까 시간 약속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 아니 그렇다면 에어포켓 직전 아닌가? 맞습니다 자네는 에어포켓 직전에 기내상점에 있었나? 어..그..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어? 이거 느낌이 잠시만 그치 그치? 내가 발견했을 때 저 여자가 뒤에 있었단 말이야? 고노미치씨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자네는 저기 있는 문에서 나왔지 어..네 저 문.. 아니 저 문 너머엔 뭐가 있나? 승무원실입니다 그..그렇다면 자네는 1층에 있었다는 겐가? 어..네 저는 기내상점과 승무원실에 용모가 있어서 기내상점에 간 다음 승무원실에 들렸습니다 어? 근데 잠깐만 그러면 지금..그러면 무조건 이 라운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 여자는 왜 그걸 모르는거지? 지금 위치상 나온걸로 보면은 상점 다음이 라운지고 승무원실인데 저 여자가 승무원실 가려면 무조건 라운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승무원실에서 나왔어 그러면 진작에 라운지를 지나서 승무원실에 들어갔다가 나온건데 다른 얘기를 안하네 그럼 그때 내 근처를 지나갔던건가? 네! 미추르기님은 진지하게 스카이 매고진을 읽으시느라 모르셨던거 같지만요 지나가긴 했네요 의식하진 않았지만 듣고보니 누가 지나갔던거 같기도 하고 아무..아무튼 그때 기내상점에는 분명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왜 기내상점에 관계인가? 이 사람이 이제 막 신문하네 그건 업무 때문입니다 업무라고? 네! 기내상점을 관리하는 것도 제 업무거든요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했는지 궁금하구만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야 왜 어떻게 제 아무 말도 안한거야 어떡하지? 의심받고 있는데 어..어.. 아무튼 기내상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어 안 물어봤으니까 오케이 안 물어봤으니까 오케이 그럼 기내상점으로 가시죠 잠깐! 아니요 전에 잠깐! 아..왜..왜..왜..왜 그러지? 거노미치씨 기내상점을 조사하려면 기장님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 당연하지 하지만 기장님은 모든 기내를 조사해도 된다고 허가하셨습니다 문제없어요 어라? 이상하네요 어? 뭐가 이상하다는거지? 아까 기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허가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하시던데요 여자 처음부터 수상했다 진짜 어? 저 여자 수상하네 날..어? 다짜고짜 범인으로 몬것으로도 모잘라 구락까지 쳤네 뭐야 근데 왜 조사하라고 그랬던거지? 이게 어떻게 된건가? 코노미치씨 거짓말이었던거죠 허가를 못 받았는데도 허가가 났다고 거짓말하고 조사한거에요 기싸움인가? 승무원 어떻게 된건가? 승무원 어떻게 된건가? 승무원 어떻게 된건가? 코노미치씨 기장님이 부르세요 어휴 세상에 걱정하지 마세요 코노미치씨 기내상점조사허가는 제가 대신 받았으니까요 그 말부터 먼저 하면 안됐을까요? 그 말부터 해줬으면 좋았을건데 말이 길어졌네요 코노미치씨 코노미치씨랑은 다르게 정식으로요 코노미치씨 왜 그런짓을 한건가? 실례하겠습니다 뒷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화이트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그럼 미츠르기씨 제가 시중을 드릴게요 잘 부탁드려요 코노미치씨가 신경쓰이지만 우선 기내상점부터 조사해야겠군 이게 무슨 어 여기도 조사 다시 하네요 에어포켓을 충격으로 병과자님 깨진 모양이다 여기엔 유리파편이 흩어져있다 지나갈 땐 조심하도록 뭐..뭐라고 하셨어요? 자는거 보소 여기있는 유리파편을 조심하게 우리가 어쨌다구요? 내 손위를 뭘로 보는거냐 어 이렇게 어라 기내상점에 가시는거 아니었나요? 아 물론 그럴 생각이다 기내상점이 이쪽이에요 틀리시면 안돼요 아 그냥 가면 되는구나 어차피 싹 다 조사를 했는데도 이게 뜨는거구나 가자 같은날 오전 8시 32분 32분 G390 기내 1층 기내상점 오 뭐야 뭐야 도난당한거겠지? 저게 저금통이 있던 곳이겠지? 여기가 기내상점인가 난장판이 따로 없군 그런가요? 꽃도 떨어져있고 그럼 치울게요 기다리게 현장을 치우면 어떡하나 다행이다 전 치우는게 싫거든요 귀 말려서는 안된다 냉정해져야해 와 근데 50% 세일이나 해? 범인 현장에 이 저금통이 놓여있었으니 범인이 이곳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 보사 시작 기내상점 일단 흩뿌려져있는 이 잡지 진열장 안에 구명용 튜브와 조끼가 진열되어있다 그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잘 팔려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미출기씨도 하나 어떠세요? 자칫하다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장사군 바닥에 있는 잡지는 볼 수 없는건가? 안뜨네 이..이..이건 아 이건 저희 회사가 자랑하는 오리지널 여행가방이에요 되게 촌스럽다 말그대로 나에게 놓친 듯 팔린답니다 엄청 커 인기 폭발이에요 괜찮으시면 구입해서 직접 사용해보세요 어..아..바..반대 아닌가 반대라도 괜찮아요 보통 여행가방은 비행기 타기 전에 필요한거 아닌가 보세요 고유항공의 마스코트인 고유군이 그려져있답니다 고유군이 그려져있답니다 어디에? 저게.. 아..사진으로 되어있구나 어..그려져있네 너구린가?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있어서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죠 이 불길한 그림은 대체 뭐지? 어라.. 역시 아시겠어요? 응? 미츄르기씨가 너무 흥미롭게 보시길래 드디어 첫 구매손님이 되실 줄 알았는데 아 뭐야 아무도 안산거였어? 안살만하다 괜히 영업하게 만들지 마세요 마음에 들긴 무슨 호호..역시 안되겠죠 실은 이거 코노미치씨가 디자인한 거랍니다 코노미치씨가? 맞아요 사내 공모였어요 음..그게 상당히 개성적인 디자인이군 너무 개성적이라니까요 왜 뽑힌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코노미치씨가 디자인했다니 놀랍.. 아..아..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저..저..저..저심하게 해 기내에서 여행가방을 진열하는 건 위험하군 아니 뭐지? 이게 증거 중에 하나야? 제자리에 돌려놓을게요 아니 여행가방이 무슨.. 흉긴데 흉기 화려한 꽃이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니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군 미츠르기씨 꽃을 밟고 계세요 아..음..아..이거 실례했군 너도 밟고 있어요 이보세요 당신도 밟고 있어요 나만 밟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너도 밟고 있어요 진열장 안에 해외 브랜드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뒤에서..아.. 뒤에서 사조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진다 손에 들고 있잖아요 선생님 이건 됐고 소파 시라우토씨가 가진 인형과 똑같은 걸 파는 모양이군 아..저거 걸려있는 인형 비싸지 않아서인지 조금 과격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 같다 미츠르기씨도 하나 어떠세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딱 좋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길래 팔린 다음에도 가혹한 대우를 받는 모양이군 무서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네 이 사람 은근히 선반 위에 다양한 기념품이 진열되어 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미안하지만 여기서 기념품을 사갈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럼 저한테 선물해 주셔도 돼요 은근히 짜증나게 한다 뭔가 내가 자네에게 선물을 할 이유나 의리가 어디 있지? 저는 저 펜던트가 갖고 싶은데 일단 내 말을 듣게 둘을 생각을 안 하네요 깨진 진열장 진열장 유리가 깨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다 이 진열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응? 안에 뭔가가 떨어져 있다 이건? 기장 모자 모형인가? 어? 작은 기장 모자? 물가위 모자는? 왜 모자가 있지? 아 인형 모자 코노미치씨가 디자인한 여행가방 상당히 개성적인 디자인이다 일단 체크 안 돼 있는 거는 다 다 다 된 것 같죠? 일단 말을 걸어볼게요 여기에 대해선 여기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뭐든 물어보세요 알게 된 것 자네는 이 사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냐니 범인은 미출기씨 아닌가요? 아니 이런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곳을 수사하는 건데 말이지 찬다 제가 기장 이모가를 받아서 수사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고마워하세요 아 졸려 하아 하아 일어나게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하네 그럼 고맙다는 표시로 저기에서 파는 보모하는 마음만 받아주게 하아 오케이 자 이제 연결을 좀 해볼게요 연결 자 보자 하아 보자 여행 가방 이거 이거랑 이거 모자인가? 얘도 모자가 있는 건가? 한 번 해볼까? 얘 머리에 씌워진 모자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저금통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결 그렇지 저금통 모자인가 보네 음 원래는 하나의 물건이었던 모양이군 합쳐봐야겠어 저금통은 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었던 모양이군 범인은 유리를 깨고 저금통을 꺼냈다는 뜻인가 오케이 범인은 진열장 유리를 깨고 꺼낸 모양이다 와 그렇군요 자네는 기내상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나? 그치만 기내상점은 코노미치씨 담당이거든요 음? 코노미치씨가? 저랑은 상관없어요 이 진열장을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 또 있어? 이게 뭔가 다 풀어야되는 거기 때문에 얘랑은 얘기 다 했는데 아이고 그럴까? 진열장을 다시 볼까? 그만 그만 넘어가 넘어가 자 이렇게 다시 자 오케이 진열장을 다시 볼까요? 어우 다시 봐야되겠다 수사한 곳이 있으면 샅샅이 조사해보자 자 일단 하나씩 엘리베이터 주변에 있었던 동상과 같은 인물의 장식품인가? 아 그건 고유 에어라인 장식자 카와사키 고유의 장식품이에요 카와사키 고유 장식품 맨 아래 귀여운 버전이고 중간에 리얼한 버전 맨 위는 꽃 버전이에요 꽃 버전? 혹시 떠오른대로 적당히 대답한 건 아니겠지? 전국을 찌른 모양이고요 오케이 여기 장식장 자 이쪽 이쪽은 파란색이라 어? 이건 뭐지? 고유항공에 관한 책이 진열되어 있다 고유항공의 역사 고유항공의 미래 고유항공의 비밀 싸워라 고유항공 개명 고유 에어라인 고유 에어라인 인 러브 정말 굉장히 사랑하나봐 그 브랜드를 고유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애정하나봐요 살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건 제목만 봐도 짐작이 간다 오케이 유리가 깨져있다 범인은 유리를 깨고 저금통을 꺼낸건가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선반이 너무 깨끗하지 않나 유리 파편이 하나도 깨아 뭐 무슨 일인가 유리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하... 미추르기씨 저 아파요 짐이라도 바르게 그렇죠 유리 파편이 이게 신기한게 보통 그냥 깨서 이렇게 그냥 안 열려서 깨면은 보통 유리 파편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쪽에서 유리 파편이 튀어나와있어 바깥쪽으로 안에는 유리 파편이 없고 하... 그거가 좀 의심 가는 부분이죠 진열장을 여다 될 때 쓰는 열쇠 구멍이군 분명히 닫혀있는 거 아니야? 시라오토씨 이 진열장을 여는 열쇠는 어딨나 그게 말이죠 기내 상점은 코노미치씨 담당이라 상점 진열장을 여는 열쇠는 전부 코노미치씨가 갖고 있어요 그런 같아요 그냥 이렇게 빡 깬건지 도난당한 척을 하려고 만든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군 그렇군 아! 위치루기씨 갖고 싶은게 있나보네요 열쇠를 빌려올까요? 됐네 일단 이 부분은 관리를 따로 한다는거죠 음... 다 본거 같애 아이고 뭐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영백히 모순된다 뭐.. 뭐가요 아닌가? 범인이 유리를 깨고 정음통을 꺼냈다면 진열장 안에 유리 파편이 떨어져 있었을 거다 그거 맞죠? 제가 생각한거 안쪽에 유리 파편이 없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진열장 안에는 유리 파편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즉 이 유리는 안쪽에서 깨졌다는 뜻이다 에어포켓으로 쓰러진 저금통이 유리에 부딪혀서 깨진 거겠지 아 흔들려서 튀어나온 건가 보다 아 바닥에 유리 파편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 모자도 그때 벗겨진 거겠지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유군을 여기서 꺼낸 건 에어포켓 후라는 뜻이다 아 그러면 흔들림이 있고 난 후에 저걸 들고 사람을 죽였다는 건데 야 begins 그럼 시간대가 에어포켓 후니까 시간대 조율이 필요하겠네 잠깐만 기간을 봐야되겠네 크으 över äg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지말아 으아 뭐... 만성피루야 뭐야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건 에어포켓 전이지 아 흉기가 따로 있다는 소리네 이 저금통을 흉기로 쓰는 건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아 저게 흉기가 아니네 저금 그냥 어쩌다 묻은 건가 아니면 흉기로 조작하려고 그냥 바닥에 둔 거네 위장이네 그럼 이 저금통은 가짜 흉기였다는 건가요? 그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겠지 음 하지만 유리는 고유군을 꺼낼 때 실수로 깨버린 건지도 모르잖아요? 진열장 문은 잠겨있다 그건 불가능해 그래도 그 사람이라면 가능했겠죠 누구를 말하는 거지? 코노미치 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여기 담당이라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코노미치 씨라 일단 뭐 쉬어? 더 봐야 돼? 이쪽은 조사 끝났어 더 할 얘기가 있나? 아 여기 있다 상점에 대해 유리 파편 때문에 손가락을 베어버렸어요 물러나 있게 그러는 미츠르기 씨도 바닥에 유리 조각을 밟고 계신대요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 깨진 유리 정도는 밟아 부수겠다 이게 무슨 어세야 이상한 어세야 그럼 다행이지만요 진열장 유리도 조심하셔야 해요 바닥에 유리 조각에 비하면 이안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진열장 안에는 유리 파편이 없으니까 그럼 청소하기도 편하겠네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잉? 될 리가 있겠나?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정체가 일단 뭔가를 하나 제시해볼까요? 여기에서 연관이 있는 건 이것뿐이긴 한데 잠깐만 나갈 수 있나? 안 되는 거 보면 뭔가를 해야 돼 아이고 아 이 사람 잔다 여기는 여기는 꽤 오래 읽어야 된단 말이야 잘못 눌러가지고 일어나 대시를 뭘 하는 게 좋을까 이걸로 해볼게요 이 저금통이 여기 있었다고 코노미치 씨가 그랬죠? 그럼 코노미치 씨가 수사한 거 아닌가요? 그치 지금으로선 제일 유력합니다 아직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내가 보기에는 코노미치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아 과연 그럴까요? 넘어가지를 않네 이거 해볼까 뭔가요 그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도록 선물을 받지 않으려는 편이거든요 비싼 선물 빼고는 말이에요 어 이거 한번만 얘기 더 들어볼까요? 아 아니네 사람이랑 얘기할 건 이게 끝인 것 같은데 뭐야 뭐야 뭐가 문제지? 뭘 맞춰야 되겠는데? 아 오케이 안 넘어가면 맞춰야지 아 여행가방 여행가방이 굴러가서 상황이 생겼네 잠깐만 저거 깨진 거 여행가방 여행가방이 깬 건가? 저 유리? 그래 이건 명백히 모순된다 이게 맞네 왜? 왜 그러세요? 뜬금없이 저 여행가방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음 뭐 이상한 점이라면 끝도 없죠 색부터 선배는 아닌가 봐 확실한 건 이 실아우터의 선배는 아니야 아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라이벌이든 동기든 말을 너무 막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야 미초르기씨 무서워요 미 미안 음 저 여행가방은 너무 가지런히 놓여있어 듣고 보니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네요 왜? 판매하는 거는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나? 코노미치씨랑 또 아 사건 현장의 모습인데 저게 어딘가에 굴러 널브러져 있지 않고 지금 너무 정리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코노미치씨랑 똑같아요 아 싫다 에어포켓 때 흔들렸는데 여행가방만 무사했을 리가 없지 자세히 조사해봐야겠군 가까이서 보니 더더욱 꺼림직하군 그런 말을 들으면 코노미치씨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나? 이상해 왜 그러세요? 위험하다 만지면 안되겠군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건 명백하군 이 여행가방에서 이상한 점은 어디지? 어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부분에 받침이 없죠 그러니까 움직이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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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놓은 거랑 받쳐놓지 않은 거랑 이 바퀴 대단히 흥미롭군 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여행가방만 바퀴의 잠금이 풀려있다 그래 저 안에 혹시 그거 있나? 숨겨둔 무기가 있나? 이 상태로 에어포켓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었을 리가 없지 어?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인가요? 이 여행가방은 에어포켓 뒤에 이곳에 놓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해봐야겠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이걸 이걸 볼까요 자 확대 이게 뭐야 가격이 양심적인 가격은 아니군 비싸네 아 이게 아니라 어 이걸 봐야되나? 음 잠겨있지 않군 열어봐야겠어 핏자국 안에 천이 들어있군 이건 피다 뭔가 닦은 것 같죠? 뭐 그럴 줄 알았어 야 이건 피예요 아무래도 이 여행가방은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는 모양이군 조사 정리 이 여행가방이 사건과 관계가 있다니 무슨 말씀인가요? 범인이 여행가방을 사용했다는 건 틀림없겠지 범인은 이 여행가방으로 무엇을 옮겼을까? 어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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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까 에요 천만 옮기기에는 지나치게 크다 더 커다란 거겠지 범인이 여행가방으로 옮긴 것은 뭐지? 시체 겠죠 시체를 저 안에 숨겨서 옮긴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죽은 것처럼 꾸며놨을 가능성이 큽니다 딱 봐도 보이죠? 시체에 옮기기에도 딱 좋은 크기 엄청 크잖아요 이거죠 여행가방에 들어갈 크기에 혈흔이 묻는 것은 시신밖에 없다 오케이 시신을 옮길 때 사용됐다 코노미치씨가 디자인하고 피투성이천 아름다운 무늬가 피로 더러워졌다 크 그럼 아크비의 시신은 다른 곳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옮겨진 거다 진짜 살해 현장은 다른 곳이라는 뜻이지 어 그럼 범인은 시신을 옮긴 다음 여행가방을 기내상점에 들어왔다는 뜻이겠네요 그래 맞다 왜 그러지? 그게 호누미치씨가 기내상점에 뭘 하러 왔던 건지 궁금해서요 역시 오늘도 저희 고유 에어라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우리 비행기는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벌써요? 즉시 좌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큰일 났다 이거 내려가면 경찰한테 잡히기 일부 직전인데 어라? 아무래도 시간이 다 됐나 봐요 라운지가 범인 현장에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수는 있었다 내가 누명을 벗을 증거로는 충분하겠지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점은 여기서 수사를 끝낼 순 없어 계속 약간 저 여자가 의심이 되기는 해요 지금 상황은 모든 상황이 지금 저 여성을 일단 여기에다 저장을 하죠 이 여성을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딱 모든 증거가 약간 바뀌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궁금하게 일부러 궁금하게 여기서 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누가 범인인지는 내일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